스포일러가 너무 심한 RPG 최후의 적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 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일러를 해버렸죠 최후의 적의 정체가 용사의 아버지 라고요 자 스포인 일단 당하고 시작합니다 자 새게임 조작설명 Z X 위아래 어 오케이 오케이 탭 결정 두손가락으로 탭 두손가락으로 탭이 뭐지 따당 따당인가 아 저거 스마트폰 보이스 설정 보이스를 재생한다 게임소리 작아요? 적당 적당? 노노? 어우 시큼한 냄새나 잠깐만 아 나 여기 보느라 못 봤는데? 스포일러가 너무 심한 RPG 최후의 적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 스포일러 주의 이름 등에 이름 등에 이 게임의 제목 및 등장인물 이름 등에는 이 게임의 중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아 시작 5분후 동료가 한 명 죽습니다 아 시작 5분후 동료가 한 명 죽습니다 미친거 아냐? 구강의 성 와 더빙도 있어 소리 작아요? 소리 작대 어때요 이정도? 자 갑니다 구강 흑마크 흑마기에요 구강이 그래서 어 구강이 최종 보스 잖아요 그쵸? 용사 헤럴드 현차에 비어 이것도 뭔가 뭔가 스포일거야 현자에피요 현자에피라는게 아련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구강 흑마크지요 현자에피 현자에피 현자에피가 흐르고 있어 그니까 그 그 뭐라 그러죠? 의부 의부야 의부 구강이 자네를 부른건 다름이 아닐세 실은 최근 왕국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라네 기묘한 일 말씀이십니까? 실은 최근 국민들의 실종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네 실종 실종 실패 공급 비기 키탄 비기 키탄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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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또 짝때매 더빙하고 이거는 붙어있어서 못해요 한꺼번에 줄이든거 한꺼번에 키워야되요 그건 확실히 기묘하군요 국민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생각하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청하고 있다네 이 몸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바라고 있으니 말일쎄 역시 국왕 흑마크님은 정말 참된 국왕이십니다 알겠나 헤럴드요 이 몸은 이 실종사건에 무언가 내막이 있다고 생각하네 내막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마크가 있으리라 생각중이지 아 이 새끼 흑마크가 흑마기잖아 자기소개하네 흑마크 말씀이십니까 물론 이 실종사건의 흑마크는 절대로 이 국왕 흑마크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네 하하하 국왕 흑마크지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바라시네 자애로운 국왕 흑마크께서 이번 사건의 흑마기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용사가 아들은 아니지 나 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다른거구나 그렇지 이 국왕 흑마크가 흑마기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네 만약 자네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자네를 길러준 부모에게 설교할 수 밖에 없겠구먼 게다가 게임 시작하고 5분 뒤에 동료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턴제잖아 대사같은거를 내가 일부러 질질 빼가지고 클릭을 안하면 어떡해 부모님 말씀이십니까 어이쿠 미안하네 자네의 부모는 어머니는 얼마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지 아버지는 제가 어릴때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안됐군 돌아가신 어머니께 들은 바로 난 좀 더 강해질거야 헤럴드가 다 클 때쯤에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한 뒤 떠나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건지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건지 너무 강해져서 마왕이라도 되버린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닐세 마왕 엄마가 마왕이 되고 다시 돌아오나 죄송합니다 마왕이라 왜 그러십니까 실은 이번 실종사건의 흑막은 그 녀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네 그 녀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네 녀석 그래 마왕 요온사예비다 용사 용사예비 용사예비야 마왕은 용사예비였어 마왕 요온사예비 마왕 요온사예비 용사예비 내 정치가 마음에 들지않은 모양인지 제멋대로 성을 지어 마왕을 자처하고 있지 언젠가 반역을 꾀하여 내 목숨을 노릴지도 모르네 근데 흑막이잖아 국왕이 아 마왕인데 진짜 나쁜 놈은 저 국왕인거야 그치 헤롤드요 이 이상 마왕 요원사에 비해 마음대로 날뛰게 두지 말게나 알겠나 헤롤드요 자네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마왕 요원사의 비를 물리쳐주길 바라네 나루호도 반동분자 마왕 자식을 이 용사 헤롤드 현자의 피가 순식간에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정말이지 믿음직스럽군 만약 만약을 위해 모험 동료들을 불러두었으니 함께 떠나도록 하거라 자 오느라 동료들이여 아 죽어있나 보다 죽어있나 봐 아니구나 믿음직한 자로만 모았다네 그러면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해주게나 배신해 어 배신해 저새끼 배신해 나는 마법사 마샤 배신해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거니까 안심해 테레제 파크대가리 테레제 파크대가리 박대가리야 쟤 박대가리 나는 검사 테레제 파크대가리 나는 두뇌 명석한 대천재 정확한 상황분석은 나에게 맡겨라 승려 루키우스 바로죽어영 아 바로죽어영 저는 승려 루키우스 바로죽어영 100세까지 장수하고 싶다 그렇다면 4명이 협력하여 아마 이 사건에 흑망일 듯한 마왕 요온사 예비를 쓰러뜨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게나 근데 승려가 없으면 어떡해 힐을 못해주잖아 여기 모험 자금이네 2만 골드를 받았다 마왕 요온사 예비를 쓰러트리는 그날엔 보상으로 이것에 100배를 주도록 하지 와 200만원 또한 용사 헤럴드의 현자의 피는 이것을 착용해주길 바라네 헤럴드의 현자의 피는 포크탄팔찌를 착용했다 아! 흑망이 나한테 포크탄팔찌를 착용시켰어 하지마 이거 아 착용 이미 내가 선택해서 착용을 못하네 이것은 유명 브랜드 포크탄의 팔찌일세 절대로 소형폭탄이 숨겨져있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네 불른누 어? 불륜이야? 불른누 불륜인가봐 왕비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길 누구랑 불륜이야 저는 절대로 불륜같은 것을 하지 않는 여자지만 적 여자가 유혹해와도 절대로 넘어가선 안됩니다잉 물론이지요 그러면 다녀오세요 쪼 쪼 어! 나야? 부... 불른누님 다녀오세요 몇번이고 말하지만 이 흑마크가 이 사건의 흑막은 아니니 안심하게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니 말일세 그러면 다녀오게 헤럴드여 그러면 다녀오게 헤럴드여 X키로 메뉴를 열거나 취소하는게 가능해 헤럴드 현자의 피 테레제 파크대가리 마샤 배신해 루키우스 바로죽어용 그러면 한명 배신하고 한명 죽고 한명 빡대가리면 뭐야 이거 승려 레벨 5 뭐야 다 5네? 뭐 광역기 5짜리 맞나? 포크탄발찌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듯하 싶은 목걸이 작고 조금 근사하다 절대로 소형폭탄이 침겨져있는게 아닌 포크탄의 팔찌 모두 탈차 아 이게 안돼 검사의 검 검사의 자고 마홉사의 지팡이 마홉사의 지팡이 없네 빼 다 죽으니깐 빼는게 낫죠? 배신해도 빼 이 사건의 흑막은 아마 마황 요온사의 빔이 틀림없을게지 절대로 이번 사건의 흑막은 이 구강 흑마크라는 일은 없을테니 안심하도록 난 불륜같은걸 하는 사람의 심정같은건 1mm도 이해 못하겠다니까 불륜 저는 매우 유능한 병사입니다 병사 무능 만약 이성에 스파이가 있다면 바로 깨뜨려 볼겁니다 이성은 매우 안전함으로 성을 나가시고 즉시 마황의 자객에게 습격당한 일은 없습니다 흐흐흐흐흐흐 병사 스파인디요 스파이야 스파이 스파이네 저는 구강있게 충성을 맹세한 병사입니다 마황 자식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황군이 침투하나봐 침공하나봐 그리고 성이 성을 나가면 마황의 자객에게 습격당하겠네 마황의 자객에게 습격당하겠네 그리고 오.. 오체력 갖고있나가 죽겠네 습격당하겠다 모두들 지금부터는 위험한 보험이 될지도 몰라 아무리 강해보이는 적이 나타난다더라도 설령 동료가 당해버린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맞서줬으면 해 물론입니다 설령 마황의 수하들이 쳐들어온다 한들 이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이 눈깜짝할 새 쫓아내들이죠 이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이 바로 죽을 가능성은 0.01%도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백살까지 장수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정말이지 의지가 돼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 좋아 그럼 갈까? 어 마황.. 마황군이다 습격 흐흐흐 이 녀석은 곧바로 마황의 자격이 납신건가요? 이런 녀석은 이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이 순식간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 즉시 쓰러뜨려주마 기다려봐 이 몬스터로부터 터무니없는 오라가 느껴져 모두들 조심해 제가 질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살까지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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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허접한 자식이 개허접한 자식이 저는 암흑사천왕중 한명 암흑마족 개허접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쓰러... 쓰러...주셔야겠습니다 쓰러져주셔야겠습니다 거...거짓말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이 순식간에... 무리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녀석에게 이길 리가 없어 도망쳐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암흑마저 개허조비 아니야 개허조비게 개허조비의 손에 멸망하는 것을 손가락이나 빨며 보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암흑마저 개허조비 실은 개허조비였다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희망 따위는 버리는게 현명할 겁니다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모두 안심해라 나 검사 테레제 파크 대가리 지금부터 두뇌에 명석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이끌어내주겠다 오네가이 되도록이면 빨리 사인 코사인 탈런트 미분 적분 좋은 기분 미분 적분 좋은 기분 나메다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돼 이러면 이길 가능성이 99%죠 죽고싶지 않아 죽고싶지 않아 왜그러나 헤럴드 현자의 피 미안 모두 둘 나는 못싸우겠어 무슨소리 하는거냐 헤럴드 현자의 피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끝이다 무리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어이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야 테레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1%도 안된다 그랬지 그래 그렇다면 그 신락같은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을 때까지 부딪쳐보는 수밖에 아 빡대가리라서 빡대가리가 분석한 거에 배신해가 배신하려고 부딪혔는데 성공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와야지 무슨 소리나 하는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건 너무 무모해 개허접한것들이 지저되는 꼴이 실로 유쾌하군요 있는 힘껏 저를 즐겁게 만들어보시지요 저의 마북 암흑마법으로 당신들 파묻어드리죠 암흑마저 암흑마저 개허접은 궁극마법 5데미지를 날리려 하고있다 MP99 5데미지 5데미지네요 데미지가 엄청난 마법이 몰려온다 모두 조심해라 용사 헤럴드 현자의 피는 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5데미를 맞아서 죽은거였어요 바로 죽어요 근데 얘는 사실 개허접이에요 근데 얘들 체력이 너무 많기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공격 마법 어? 버프네 배신해 슈퍼힐 아 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히고 자 끝입니다 그대로 뻗어버리세요 5데미지 개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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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돼 내가 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사헤비님 죽을때 굉장히 멋있게 죽어 헤럴드 현자의 피 일행의 승리 5,120 경험치 획득 엘릭스 획득 헉 헉 해치웠나 이게 계열받아 옆에 이 라인이 보이는게 계열받아요 훌륭하군요 이 나를 쓰러뜨리다니 허나 어차피 똑같은 것을 당신들은 다른 암흑사천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터 에허허허허허허헣 에허허허허허허허헣 빡예에요 사천왕 한명 벌써 쓰러뜨림 테레제 헤롤드는 좀 어때?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쭉 이 상태더군 있지 헤롤드 헤롤드는 어째서 용사가 된거야 그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 용사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실제로 이 주변에 가끔 쳐들어오는 잔챙이 슬라임을 쓰러트렸더니 모두가 칭찬해줬어 근데 강해보이는 녀석이 나타나니 이 꼴이야 나는 용사같은건 어울리지 않았던거야 이봐 용사 헤롤드 현자의 피 두뇌명석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니가 자신을 용사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진짜 이유는 강해보이는 적 앞에서 쫄아버렸기 때문 아닌가? 응 방금 그렇게 말했어 그런가? 그랬던건가? 이제 헤롤드 현자의 피의 전살에 대해 알아? 현자의 피? 그래 이 나라 어딘가에 현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 현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엄청난 마력을 품고 있고 그 마력을 사용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하지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건 본인도 알지 못해 그 현자의 힘은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각성하고 사랑으로 인해 증폭된다고 전해져 어? 블룸누 때문에 이게 각성을 하나? 그래서 뭔데? 그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냐고? 어? 나 말이지? 헤롤드에게는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니? 그건 다시 말해 헤롤드 현자의 피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건가? 테레제 같은 얘기 두번 말하지마 나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이에 헤롤드 현자의 피에게 현자의 피가 그건 아까 내가 말했다고 테레제는 입 닥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적당히 좀 해 무슨 말을 꺼내나 했더니 현자의 피라고 그래 확실히 나도 현자의 피의 전설은 들었던 적이 있지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각성한다든가 사랑의 힘으로 증폭된다든가 그 마력은 자신의 편을 강하게 만들고 거대한 악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런건 어차피 지어낸 얘기라고 그런 잊지도 않은 전설을 믿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야?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위로 따위 나는 필요 없어 헤롤드 나는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 믿고 있었어 무슨 근거로 큰거 같은거 몰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뭐냐고 그게 그래 백보 양보에도 그 전설이 사실이라고 치자 이 헤롤드 현자의 피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럴리가 없잖아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반인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있을리 없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거기다 현자의 피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각성하는 거라고 했지 만약 내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아까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이 당할뻔했을 때 힘이 각성을 했을 거 아니야 루키우스 바로 죽어용은 너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헤롤드? 나 말이지 믿는다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1%의 가능성을 믿고 그 암흑 4천왕 중 한 명을 쓰러뜨렸어 생각하니까 배신을 한다는 거지 그간의 행적이 진실되지 않다는 거는 또 다른 거네요 그러니 헤롤드도 자신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헤롤드가 위험해지더라도 우리가 전력으로 서포트할게 우린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특히 마샤 배신에만은 절대로 헤롤드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마샤 나도 1억 퍼센트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테레즈 퍼센테이지가 뭔지 몰라 우리와 자신의 힘을 믿어 헤롤드의 현자의 피 그래 뭐 내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믿기지 않지만 아니? 믿어 아깝다 아깝다 약속네? 약속네? 응 흐흑 응? 드디어 밝은 얼굴이 되었네 헤롤드 그래 그러면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그렇네 내일부터도 잘 부탁해 둘 다 자 이렇게 해서 동료를 한 명 잃었지만 출발하게 됐습니다 요온사에베님 오 돌아왔는가 그래서 상황은 어떻지 암흑사천왕 개허 좁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받고 루키우스 바로 죽어영이 쓰러졌습니다 나루호도 나루호도 개허 좁은 사천왕 중에서도 최약 어차피 내 피로 만들어낸 저주인형이다 그 전투로 인해 헤롤드 현자의 피는 방안에 들어 박혔으나 제말에 격려를 받고 모험에 나서게 됐습니다 어? 배신회였어 배신회가 사천왕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개허 좁을 공격하게 해서 용기를 주었어 그리고 용사의 피인지 알 현자의 피인지 알고 있는거야 그래서 데리고 온거지 안전하게 처리할라고 거기 있으면은 언제 어? 경험치를 먹고 클지 모르잖아 경험치 먹기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수고했다 헤롤드 현자의 피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신자 일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테죠 역시나 로군 그러면 계속해서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무슨일 있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생이별했던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꽤나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만약 지금 아들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할터 혹시 아직 그 녀석이 살아있다면 어엿한 청년이 되어있을테지 마침 헤롤드 현자의 피와 비슷한 나이 일론지요 그렇군 뭐 헤롤드 현자의 피가 내 아들일 리는 없을테지만 그런 우연은 거의 없을테죠 만약 아직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나와 같은 노란 펜던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까 장비창에 있었죠 펜던트 그 노란 펜던트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들인 줄도 모를테야 이야기가 길어져버렸군 그러면은 이거를 펜던트를 빼면 다른 엔딩이 그 나오는건가? 그러면 계속해서 부탁하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못뺐나? 아 아까 못뺐어요? 아까 뺀거 장비 어? 120 120 아깝기네 움직이기 편하긴 굳이인데요? 어차피 못입어 이거 입어 아 못입네 숲 모두 회복했다 어? 뭐야? 아 개구리 5 0 0 9 10 60 0 0 0 0 0 0 0 0 0 마법약을 손에 넣었다 MP는 몇 턴 조금씩 회복되 TP는 공격했을때 피해를 입었을때 상승해 기술 마법을 사용해도 상승하지 않으니 주의 여깄다 벌레 다 죽여 빵이에요 아 아 개호접 보다 센데? 슬라임이 21 아이스 블레스트 개호접 얼마나 호접인거야 마법 써볼까? 어 적 전체에게 어 적 전체에게 빵이에요 아이템 먹구요 마법약을 손에 넣었다 안먹고 온거 없죠? 있었어 이게 내가 보니까 스토리가 중요하지 아이템이 막 중요하고 막 막 막 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닌거 같애 맵도 되게 단순하고 자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거든요 뭐야 스토리다 흐 이 스푼 슬라임이 우글우글하군 뭐 크게 강하지도 않으니 척척 정리하면서 나아가자 어 동료인가 보다 놓치지 않겠다 뭐 뭐야 갑자기 기다려라 이 대천재 테레제 파크 대가리가 분석하겠다 이 옷차림 이 목소리 틀림없어 이 녀석은 암흑사천왕 중 한명이다 암흑사천왕 뭔데 그게 이 반응 틀림없어 이 녀석은 암흑사천왕 중 한명이 아니다 내 이름은 요새 외톨이야 아 요새 외톨인 친구입니다 친구가 백명이나 있지 거짓말 이 테레제 파크 대가리조차 기껏해야 친구는 다섯명 거기 니놈은 백명이라고 크 격이 너무 달라 이런 녀석에게 이길 수 있을리 없어 어머니의 원수 너희들은 여기서 쓰러져줘야겠다 잘못 알고 있어 요새 외톨이야 싸우기 마법 파이어 브레이크 마법 중 중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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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디펜스 어택 다 올라갔죠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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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아 공격 약하네 상태네 공격 아 돈이랑 경험처 엄청 들어왔어요 22 연속참 아이스리젠 헉 헉 분하다 용사 제일 겁쟁이면서 제일 세네 용사의 피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구워먹든 삶아먹든 맘대로 해 잠시만 기다려봐 나는 네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아 뭐라고 저기에게 자비를 베풀 셈이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어째서 우리를 습격한거야 어째서냐니 시치미 떼지마 너희가 우리 어머니를 습격했잖아 어머니를 습격했다고 과연 이해되기 시작했다 즉 이 녀석은 우리가 어머니를 습격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어머니뿐만이 아니야 마을사람들을 매일 밤 한 명씩 습격해왔잖아 과연 전부 이해했어 다시 말해 이 녀석은 우리가 매일 밤 마을사람들을 한 명씩 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트레이제 입 닥쳐 분명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거야 착각?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 그럴 수가 나는 무슨 짓을 죄송합니다 착각해버렸어 대체 뭐였던 걸까 마을이 어떻든가 얘기했었지 응 이 앞에 있는 일랑마을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미궁에 빠진 사건에 냄새가 나는군 그러나 걱정마라 이 인젤리.. 인텔리전트한 테레제 파크 대가리의 명출을 통해 사건을 해결로 이끌어주지 우선 이 앞 말까지 서두르자고 일단 해볼게 아이템도 챙겨 마법 리젠 리젠 상대를 공격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면서 그.. 리졸베이션을 거네요 빵이에요 좋아 다 먹었어 공격 공격과 기술로 인한 데미지는 공격력과 방어력 마법으로 인한 데미지는 마법 공격력과 마법 방어력으로 계산이 돼 아.. 부활약 10개 손에 얻음 근데 왜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이제 왜이렇게.. 그게 많아? 저장하는 스팟이? 23 와이드 리커버리 적들이 더 쎄졌는데 뭔가? 슬라임이 저것도 먹어야 돼 저장 슬롯이 많은 이유는 저장 슬롯이 많기 때문이야 그것이 저장 슬롯이니까 아..아..그..그..그.. 나..나..나는 암흑사천왕중 한명 암흑마마스슈스 가 제대로 말 못했어 왜 항상 이런걸 실패해버리는걸까 좋아 이번엔 제대로 말하겠어 나는 암흑사천왕중 한명 암흑마스 존나세다에요 어? 존나세다 약해보이는데 존나세자야 다행이다 잘 말했어 보아니 잠몬스터라고 가볍게 쓰러뜨리자구 이십오 이십오영 으아 공격 잘 맞았으면 죽겠다 좋아 힘내보자 이십오 다 피하는거 아냐? 왓이리커버릴 3, 1 한 명 나갔어 힐을 못해 으아 아픈걸 싫어 몸을 보호하고 있다 빵이에요 아 0 아 헤럴드 현자의 피 1행은 전투에서 패배했다 게임 오버 레벨업을 여기서 해야되나 아 부활약을 쓰면 되는구나 아 맞네 부활약 10개를 줬지 이병건 바크 대가리 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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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개허 개허 아니 부활약 10개 먹은거를 옆에 있는 박스 까다가 또 까먹었어요 몇번 카하지 박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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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례여 박래여 요 한번 쉬어요 얘가 그죠? 오 기술도 있.. 아아 기술이 있었네? 아픈건 싫어! 더블어택 연속참 차댐 오! 박례에요 아아 박례에요 그렇게 세지 않은데요? 아아아아아 역시 나같은걸로는 역부족이야 죄송합니다 운사애비님 흥! 다섯 고전하긴 했지만 송살이었군 나는 꽤 세다고 느꼈는데 내 몸 상태가 약간 안좋은걸지도 좋아! 마을로 향하자 저 배신자 나를 여기서 담글라고 했겠지만 안되죠 포션 포션 아 빠져나왔어요 숲에서 인낭마을 인낭마을 파크 대가리가 제일 셀걸요? 휴 날도 저물고 있으니 오늘은 이 마을에서 머물자 네 그래 좋은 판단 인낭마을이니까 여기 이제 늑대인간들이 살겠죠 저것도 맞대 정말로 이곳에 머물러 되는지 머릿속에서 계산해보겠다 음 그렇구만 아니 잠깐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런거였구만 재밌는 답이 나왔군 모두들 들어줘 의외로 재밌는 답이 나왔다 뭐.. 뭘까?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이 마을에서 머무는거다 자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어이 어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용사님 일행이신지요 아 예 어서오십시오 인낭마을에 이거 늑대인간이라고 왜 뭐야 이거 저는 촌장인 늑대인간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용사인 헤럴드 현자의 피입니다 마법사 마샤 배신해예요 검사 테레제 검사 테레제 바크대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인간에 관한건 뭐든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늑대인 가하님 당장 묻고싶은게 있는데 혹시 이 마을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아 숙박이라면 제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당연하고 말고요 계속 서있기도 그러니 일단 저희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늑대인 기안 자 그럼 어서 편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다 용사님 괜찮으시다면 이것을 받아주세요 포션 10개를 드렸습니다 마법약 10개도 드렸습니다 부활의 약 5개도 드렸습니다 엘릭서 1개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주셔도 괜찮은건가요 모험에는 대비가 필요하니까요 아 맞아 괜찮으시다면 저녁식사를 드시고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럴 수는 꼭 먹고 싶습니다 꼭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파크대가리가 하고자 하는거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어서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신세지게 돼서 아니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 이런게 즐거운 법이랍니다 쩝쩝쩝 우걱우걱 이렇게나 상냥하시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후루룩 추룩추룩추룩 테레제 조금만 더 예의있게 먹어 아니 내 계산상으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평범한 사람이 마샤 배신에는 이해할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질척질척호두둑 죄송합니다 저희 테레제가 좀 건강해서 참 좋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실 최근 딸이 죽어버려서 그러셨나요 그러셨나요 손자도 어디론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용사님 일행에게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 모르겠지만은 틀려주세요 실은 인랑마을에서 하루에 한 명씩 마을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마을사람들이 늑대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인간으로 둔갑한 늑대 즉 늑대인간이 인간을 덮치고 있는게 아닌가 늑대인간 즉 그 늑대인간이 낮엔 마을사람들로 둔갑하고 밤이 되면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을사람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거 아까 그 습격 안내 있죠 걔 엄마가 습격을 당했다는게 저 촌장한테 습격을 당했나봐 외톨이 야가 그렇군 즉 그 늑대인간은 낮엔 마을사람으로 둔갑하고 밤이 되면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을사람들을 습격하고 있다는거군 베레제 그건 이미 내가 말했다고 딸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범인을 찾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아 외톨이하는 촌장의 손자네요 늑대인 귀한촌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뇨 아뇨 그럴 수는 용사님들은 바쁘실테니까요 이렇게 잘 대해주셨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뭔가 탐내를 하게 해주세요 꿀꺽꿀꺽 푸아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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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그랑 그렇다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용사님들은 누가 마을사람으로 둔갑한 늑대인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집의 늑대인간인 것 같은 사람들을 모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듣고 늑대인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증오스러운 늑대인간을 꼭 쓰러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탐내를 해야 할지 참고로 저는 늑대인간이 아니니 안심해주세요 늑대인간 존재님 당신이 늑대인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늑대인간일 가능성이 있는 마을사람들을 여기로 모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늑대인간을 찾아주세요 맡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늑대인간은 절대로 늑대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근데 존재님은 왜 늑대인간을 찾으려고 하지? 가만히 쉬쉬해야 좋은거 아냐? 왜 늑대 용사일행에게 이걸 설명을 해서 왜 자신을 토벌하게끔 만들어? 늑대인... 용사님 늑대인간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3명을 이곳에 모았습니다 여기는 3명의 용의자 중에서 누가 늑대인간인지 찾아와주세요 용의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2명 두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듣고난 후 제게 말을 걸어주세요 저장 어우 전투식량을 먹었대 잠이와 울프 아냐 어머 용사님 왜? 병사에는 뭐해? 병사에는 남자들에게 대접받고 선물도 받고 살고 있어 오늘은 촌장님이 이통에 든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늑대인간에 대해 알아? 알아 알아 진심 무섭지 않아? 하지만 이상한 녀석이 내게 질투해서 화내는 쪽이 더 무서울지도 너무 예쁜 것도 죄래니까 누가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해 조무쟁이시가 어... 진심 수상하다고 생각해 조무쟁이 아 그런거보다 용사님 나랑 키스해볼래? 에 에 아니 에 안되거든요? 자 인싸 인싸가 있었고 조무쟁이 조무쟁이 얘기했죠? 마우루시민 마우루시민입니다 어머 용사님 무슨일일까? 평소에 뭐해? 점을 볼거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인간이 아니고 흙을 먹고 생활하고 있어 어? 흙에라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잖니 오늘은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묵어달라고 하더라 대체 왜일까? 어? 인간듯이 흙을 먹어 늑대인간을 좀 알아? 알아! 요즘 우리 마을은 늑대인간에 대해 화제가 많이 나더라 나는 늑대인간이 실제로 있을까 생각하긴 하지만 전부 우연히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린게 아닐까? 누가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해? 늑대인간 같은건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늑대인간이 존재한다면 울프아냐라고 생각해? 걔 뭔가 열받잖아 열받았어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해 조무쟁이 있다 여기 조무쟁이 아아 아 용사님 무슨일인가요 저는 수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무쟁이예요 히익 저는 아무것도 하지않았어요 늑대인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유도 모른체로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조무쟁이가 이유를 몰라 늑대인간에 대해 알아? 늑대인간? 저는 늑대인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늑대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해? 용사님 용사님께만 말하는건데 실은 저 늑대인간이 누군지 안단말이죠 에헤헤 정확히 늑대인간은 촌장 늑대인간이에요 저 저 저 정말 이런거 왠지 알아버린단말이죠 에헤헤헤 니도냐 나는 촌장에게 감시를 부탁받은 니도냐야 만약 늑대인간이 덮치러온다면 내 남편이 단숨에 때려 눕혀줄거야 니도냐 그럼 그렇고 남편몰로 딴 남자에게 선물을 바치고 있는데 좀처럼 나만 바라봐주지 않아 저 여자에게 선물을 주나봐 다운 피해자 다운 피해자에요 나는 촌장에게 감시를 부탁받은 다운 피해자야 만약 늑대인간이 덮치러온다면 단숨에 때려 눕혀주겠어 그건 그렇고 아내몰래 딴 여자에게 선물을 바치고 있는데 좀처럼 나만 바라봐주지 않아 그게 바로 누구였지 제가? 울프 아냐 아 브래드 케이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울프 아냐 조무증이 자 이야기는 다 해보셨나요 예 그렇다면 누가 늑대인간인지 결론을 해주세요 그리고 늑대를 쓰러트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촌장 늑대인간은 늑대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주세요 그럼 누가 늑대인간인지 정해보자 나는 조무증이가 수생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봐도 그 녀석은 수상하기 그지없어 확실히 수상하긴 했지만 하지만 늑대인간이라면 반대로 또 당당하게 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우루 시민이군 그 녀석은 묘하게 늑대인간의 존재 때 부정적이었다 울프 아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녀석은 뭔가 열받는다 확실히 뭔가 열받았어 별로 늑대인간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 여유로운 모습이 조금 수상한 것 같기도 모두 수상하다고 하면 수상하고 수상하지 않다고 하면 수상하지 않네 헤럴드 잠깐만 괜찮아? 왜? 싫은 나 촌장 늑대인간이 늑대인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 무슨 말을 하는거야 마샤 맞아 마샤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준 촌장이 늑대인간이라니 마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있어? 촌장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나 잘해줬잖아 근거를 대라면 조금 어렵지만 왠지 그런 감이 들어 그런건 설명이 안되잖아 편대로 두사람이 촌장 늑대인간을 늑대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야? 그야 촌장님은 우리에게 너무 진절하셨고 맞다 맞다 애초에 늑대인간을 찾아내라고 말한것도 촌장 늑대인간님이고 만약 촌장 늑대인간님이 늑대인간이라면 그래도 본인이 늑대인간 얘기를 꺼내는게 이상하잖아 맞다 맞다 그게 맞다 그게 이유야? 그 그래 만약 우리가 이 마을에 머물게 된다면 머지않아 늑대인간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게 될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늑대인간 본인이 화재를 먼저 꺼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 소..소래와 애초에 여기 있는 늑대인간 후보들도 모두 촌장님이 뽑아온거잖아 마치 세명중에 늑대인간이 있는것처럼 꾸며서 말이지 그런건 말도 안돼 왜 그런 말을 하는거야 저 촌장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먹을걸 줬다고 나 마샤가 싫어지려고해 그렇게 상냥하신 촌장 늑대인간님이 늑대인간 일리 없잖아 헤랄드 말..말이야 늑대인간이.. 늑대인간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것 뿐 아니야? 둘다 냉정해져라 일단 한번 얘기를 정리해보지 않겠나? 즉 에..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촌장님이 만들어주신 밥이 맛있었다는 얘기인가? 테레제는 입 닥쳐 미안해 헤랄드 하지만 나 왠지 계속 마음에 걸려서 헤랄드는 누가 늑대인간을.. 아! 배신해가 마왕을 배신하는거 아냐? 마왕을 배신하고 주인공하고 이루어져서 그거를 각성하는거지 주인공이 현자의 피가 각성이 되는거지 배신을.. 배신을.. 배신을 주인공을 배신하려다가 또 마왕을 배신해 두번 배신.. 배신! 사실 마샤 배신해야 배신해야 배신해 그래서 주인공이 각성을 해야지 그게 말이 맞지 진짜 개유치하다 나..나 그렇게 믿고싶은거 아냐? 내가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 마우루시미니까 울프 아냐일까 조무쟁일까 천장.. 늑대인간일까 답은 늑대인.. 기안..팔사 늑대인 가안팔사 하겠습니다 늑대인 가안팔사 알았어어 저..죄송하지만 잠깐 밖으로 다 와주실수있나요? 쌩! 다운.. 다운 피해자다! 다운 피해자 다운 피해자 밤이 되었고 우리는 잠들었다 오늘 밤에는 아무도 습격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니도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니도냐? 니도냐가 뭘까? 우리는 아침에 숙소를 나왔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꺄아아아아악 니도냐? 아 너도냐? 니도냐? 같이 죽어 같이 죽은건가? 아닌데? 저희 남편이 늑대인간에게 저희 남편이 늑대인간에게 그..그럴수가 늑대인간이 아직 살아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내 선택이 틀렸던거야 니도냐? 왜.. 왜 촌장을 지목했는데 어? 니도냐? 니도냐도 늑대인 가은팔사? 늑대인 가은팔사가 두명이었어 두마리 용사님 당신들이 늑대인간을 없애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일이 고멘나사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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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아샤가 이상한 말을 한 탓이야 아 여기서 갈등 그래서 내 판단력이 흐려진거야 왜냐면 네개 다 틀릴수 밖에 없잖아 그쵸? 사과만 한다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대로야 이건 사과를 끝낼 문제가 아냐 이제 안되겠어 나란 녀석은 죽여버렸어 그냥 저 사천왕이 뭐하는거야 마샤 네 헤헤헤헤 용쾌 간파 했구나 나 니도냐는 늑대인 가한팔사라구 어이 어이! 꼬리가 튀어나와있다구! 틀켜버린건 어쩔수 없지? 우리들은 암흑사천왕 서열 2위 암흑환수 니도냐 앤 늑대인 가한 아 두명이였어 공동이인가? 뭐 늑대인가는 너희들에게 당해버린거 같지만 말이야 그래 늑대인간이 한명뿐일거라는 단정을 지을수 없는거였어 늑대인간이 한명 더 있었단 말인가 니도냐 너도냐 하하하하하하 말씀하신대로 그럼 늑대인간의 원수도가풀겸 니놈들을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암흑환수 니도냐 덤벼라 늑대인간팔사 바퀴 0 이에요 기술 연속점 마법 2번 턴에 당신들 공격은 내게 통하지않아 퍼펙트 블럭 아 몸을 시켜 하지만 디버프로 걸었죠 그리고 싸우기 나부르 어택 아 이거 못해 이제 아군 전체에게 재생 걸기 방이에요 더블어택 아 아파 방이에요 자 회복 걸고 싸우기 기술 나부르 어택 이번에 또 쉬나? 오케이 두당탕탕 방이에요 두듣 오케이 회복 싸우기 마법 약화시키기 파크대가리는 마법성 어 방어력 약화도 시키자 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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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도 떨어졌어 갈기는데 어 퍼펙트 블럭 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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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이에요 오케이 파크대가리는 마검사 클래스입니다 헤럴드 헤럴드 현자의 피 일행의 승리 5212 경험치 획득 돈 6455 획득 엘릭스 획득 울트라 힐 스킬 정신통일 스킬 마력상승 스킬 후 어떻게든 이겼네 다이져브 헤럴드 헤럴드 다이져브 헤럴드 고맨 마사 니 탓을 해버렸어 너무 쪽팔려 오늘은 이만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떠나자고 오 이 새끼 현자의 피가 아니라 멘탈 약해야 되는거 아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멘탈을 잡았을 때 현자의 피가 발동되죠 미안 난 난 이제 더이상 해나갈 자신이 없어 두부멘 타르 두부멘 타르 두부멘 타르야 모험엔 슬픔이나 고통이 따라오는 법이잖아 나는 마사처럼 강하지 않아 다이져브 괜찮아 헤럴드도 잘해낼 수 있어 그도 그럴게 헤럴드에게는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건가보다 마왕을 배신하려고 용사를 계속 키우는거야 데리고 오기로 해놓고 지금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잖아 왜 용기를 북돋아주겠어 이 헤럴드 현자의 피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을리가 없다고 정말이지 믿는다고 약속했잖아 쟤 파크 대가리 자고있는건가 뭐야 뭐하고있어 파크 대가리 미샤는 모르지 불안에서 잠들 수 없는 밤이 있다는거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진다는거 기대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그 짐에 짓눌려 그럼에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거 하하하하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신이 없다는거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도 없다는거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해버리는거 바보 바보 헤럴드의 어떤 점이 바보같은지 알려줄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거 사랑받고 있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거 자신이 특히 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거 그 특별한 불행에 기대어 용기를 낼 수 없다고 계속 변명하고 있는거 그리고 잠들 수 없는 밤도 세계에서 사라지고 싶어진다는 생각도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사랑받을 자신이 없다는 것도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것도 그럼에도 사랑받고 싶다는 정도 내가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것 난 니가 계속 벌벌 떨고 있으니까 힘내고 있는 것 뿐이거든 흐흑 어흑 어 쳤다 왜 우는거야 울고 싶은건 이쪽이란 말이야 정말 나까지 눈물나잖아 아 진짜 싫어 헤럴드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건데 헤럴드 그야 헤럴드 앞에서 울어봤자 헤럴드는 당황해서 더 불안해하기만 하잖아 고맨 미안 미안이 아니라 니 품 5초만 빌려줘 으응? 으응? 5초 진짜 딱 5초 이따가 왔어요 고마워 진정됐어 빨리 자 내일 출발할거니까 뭐야 첫표정 빨리 잘해도 정말 어쩔 수가 없네 참들때까지 손잡아줄테니까 지금 잠깐만 저 의자 킹사이즈인디 왜 파크 대가리는 따로 저기서 자고 헤럴드 말이야 헤럴드 말이야 사랑한다든가 사랑받는다든가 혼자서 몇번이고 생각하는거 바보같아 그런건 두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건데 말이야 글쎄 팔에 아니 파크 대가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별일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꿀잠자는 중 헤럴드는 이 모험이 끝나면 뭐하고 싶어? 아니 역시 듣고 싶지않아 헤럴드? 흐흡 잠든 얼굴이 아기같네 좀더 얘기 나눴어도 좋았을텐데 아 배신해야될 때가 다가오는거죠 헤럴드 나 헤럴드를 배신할바엔 빡대가리 아니구요 파크대가리에요 grateful 후원 감사합니다 응 왔어 요온사일비님 이거이요 이자 이 표정 오, 돌아왔나? 상황은 어떻지? 암흑사천왕 존 나세다 그리고 늑대인 가암팔사 니도냐가 당했습니다. 그렇군. 녀석들도 어차피 내 피로 만들어낸 저주인형 큰 문제는 아니다. 용사 헤럴드 현자의 피는 이대로 이 망성에 올 예정입니다. 수고했다. 그러나 헤럴드 현자의 피도 설마 동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테지. 그럴 겁니다. 너에게 하나 물어보마. 말씀하십시오. 너는 헤럴드 현자의 피와 싸울 수 있겠나? 너는 여기서 헤럴드 현자의 피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적이라고 한들 모험의 고락을 함께한 시간이 있을 터 정의에 휩쓸린다거나 하진 않겠지? 서, 설마 저는 당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마왕 용사 에비님 그 정도는 되어야 암흑사천왕의 최상위에 걸맞지 역시나 너는 저주인형이 다른 암흑사천왕과는 다르군 저주인형이 아니야 사천왕 중 최강치였어 그럼 기대하고 있겠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해 보이겠습니다 사천왕인데 다섯 명이야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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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듀오는 한명으로 침 어랴 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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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파크대가리는 또 어디갔어 다들 어디로 간거지? 뭐야 어디간거야 다들 혹시 아이템이 혹시 혹시 아이템이 저기 여기 있었구나 아 저 아래에 있는 사람 너무 거슬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외토리야 동료 되야되는거 아니야? 슬롯 하나 비웠는데 외토리야 좋은아침 외토리라서 안될듯 저기 잠깐 이리로 와봐 와 꽃으로 화관을 만들었어 그래 소리가 또 작아요? 왜 또 작대? 34 어릴 적에 많이 만들었지 싶어서 뭐야 그 미묘한 표정은 아 아니 그러면 안돼? 웃고 있네 웃고 있네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아니야 이건 바보 취급하는게 아니라 나 있잖아 어릴때는 어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어 도대체 왜 어른들은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이 감정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감정을 점점 이해하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 조금씩 조금씩 공원을 물들이는 노을도 길가에서 발견한 꽃도 좋아했던 사람도 그때의 감정을 더이상 떠올릴 수 없게 돼버렸 그러니 가끔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기분으로 돌아가도 좋지 않아? 응 맞네 만약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가르쳐 줄 거야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은 아주 멋진 거라고 말이야 왜 아까부터 그렇게 빤히 쳐다봐? 아 미안 마샤는 분명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이 모험 중에 죽지만 않으면 우리들이라면 괜찮을 거야 분명 모두 잘될 거야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뭐야 조금이나마 남을 격려하는 법 배웠네 폐웠네? 그런가? 역시 현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달라 놀리지마 어 파크대가리다 어이 아침 대바람부터 뭘 꽁냥되고 있나?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파크대가리 아침이라고 하면 조깅이지 나는 지니어스한 두뇌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1억킬로미터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 그래 그럼 출발할까? 듣지도 않아 드디어 마왕성으로 향하는구나 그래 모두들 모든 국민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의 흑마 마왕 요원 사회비를 쓰러뜨리자 아! 한자리 마왕 아니야? 마왕자리인가봐 좋아 가자 옵션에서 바꿀 수 있나? 아 이거 줄... 따로따로 할 수 있네요 보이스가 60이네 이걸 줄여? 뭘 줄여? 보이스만 올려? 박식한 아 박식해요 늑대인간이 없어졌으니 밖에서 엄청 놀아야지 참고로 늑대인간 게임은 1986년에 러시아에서 고안된 게임에서 시작됐대 2001년에는 미국에서 늑대인간 찾기 카드 게임이 출시되었고 일본에서는 2002년에 출시된 게임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 박식하네요 박식한 장비를 구해도 장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애기 애기는 애기에요 너는 마을사람인데도 늑대인간에 덫에 걸려 매달린 얼굴을 하고 있네 못 들어가 애기 멘트 잔인한거 봐 위험한 놈 위험한 놈이에요 위험한 놈 중얼중얼 어 끊겼어 어 끊겼어요 위험한 놈 위험해 나 갇혔어 어 위험한 놈 오후 teria 아랏? 마지막 위험한 놈 컨트롤 누르면 스키면 안돼? 물어볼게요 minimal 컨트롤 안돼 ESG 저빙은 이 소리는 괜찮아요? 보이스를 낮춰? 근데 내 목소리랑 겹치는 거 아니야? 파크대가리 중얼중얼 목에 흑색 마크는 지배의 증거 나도 사랑의 각인을 새겨서 그 여와 친해질 거야 위험한 너 광인같아 광인같아 늑대인간을 쓰러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늑대인간 게임은 직업이 많아서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죠 저는 그냥 마을사람인데도 걸핏하면 광인같다고 말하더군요 뭐야? 늑대인간 게임이 뭔데? 자 이거 사러갑시다 저장 아싸 마피아 게임같은거? 사치해 사치하래 자네 돈을 빌려주길 바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구만 슬쩍 6만골드 빌려줄까? 예 아 사채구나 사치해가 아니고 사채야 6만골드 빌렸다 헤헤 갚을때에는 10만골드를 부탁하지 자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거 기억하고 있지 10만골드는 준비되었나 빨리 부탁해 도니보크 사과된다그 도니복사가 된다고 아 어서오세요 원하는만큼 사과주세요 도니보크사가 된다그 특가세일로 8만 비싼 목걸이는 정가에 70% 할인해서 판매중입니다 8만 비싼 목걸이를 사면되요 참고로 아이템의 매입은 정가의 반값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8만 비싼 목걸이 고급브랜드 8만 비싼 목걸이입니다 고급브랜드 8만 비싼 목걸이입니다 요거를 사면 다시 또 판매를 하면 10만골드가 됩니다 또 구매를 합니다 8만 비싼 목걸이를 삽니다 1만 비싼 목걸이 하나 더 사 2개씩 사 8매 대왕이시다는 느낌 아테네 이스탄불 왔다갔다 하는 느낌 아테네 이스탄불 왔다갔다 하는 느낌 9만 비싼 목걸이는 이럴 계좌야 이런 계좌 와.. 됐어 오오 뮬리팔찌 근데 이거 3개 사봤자 못찾지않나 마리오 3만? 하나 사볼까? 아 이건 안돼 갚아 갚아 얼마있어? 부활해요 포션 엘릭서 부활해요 30개 사 엘릭서 30개 사 됐다 99개 다 샀다 체리오크 4개 사 이것도 하나 더 사 동료가 들어올수도 있잖아 아 5개를 사버렸네 시 드라구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4개 사 장비해 최강장비 마리옥 목걸이 멜리팔찌 멜리팔찌 마력 아 마리옥은 마력이구나 물리옥은 물리고 체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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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체리옥 체리옥을 하자 아 아 300정도 차인데 방어력도 올라가 근데 뮬리팔찌 앤는 아 이거 못차 얘는 포크탄 팔찌랑 자 갈게요 마법사 공격 올리면 뭐함? 아뇨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말 걸구요 잡템 팔죠? 왼쪽 왼쪽은 갔었지 됐다 이제 엄청 강해졌습니다 다 왔어 마왕성도 어 드디어 마왕성인 고아 피로군 어째서 국민들이 실종되고 있는건지 어째서 슬라임이 대량 증식하고 있는건지 이 사건의 흑막인 마왕에게 전부 깨끗이 털어놓게 하자고 왜그래 헤럴드 현자의 피 아니 왠지 왠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 헤럴드가 어렸을 적에 사라졌던 아버지 말이야? 맞아 나 강해져서 돌아올게 라든가 말해놓고 말이야 지금 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걸까 너무 강해져서 마왕이라도 돼버린게 아닌지 헤럴드 현자의 피 헤럴드 현자의 피 마왕 용사의 비가 네 아버지일 리 없지 않은가 헤헤 농담이야 그건? 이 펜던트는 아버지께서 남겨두고 가셨던거야 유품이란 것이군 이 펜던트는 원래 두개였다고 해 어쩌면 아버지께서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만약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네 사실은 후려치고 싶긴 하지만 잠깐만 배신이 아니야 자 나를 배신했는데 도저히 나를 배신할 수 없어서 마왕을 배신해 그리고 마왕이 우리편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배신해 빼빼 세번 배신 베베베 베베베 베베베신 하지만 아버지라고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만약 만약 그런 짓을 해버린다면 장비도 너는 분명 도모다치가 100명 있다든가 말했던 녀석이군 다시 우리를 다시 우리를 싸우러 온거야 정말이지 좋은 배짱이야 내 계산에 따르면 니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고작 48% 밖에 없다 거의 호각이라는거야 아 아니에요 저기 이야기 따위 들을 가치도 없다 두뇌파인 나와 주먹으로 대야하자 저기 정말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손장 손장 아들이잖아 손장 아들 사천왕 아들이잖아 아니 사천왕 손자 늑대인 가한팔사잖아 가한팔사의 손자 머리를 숙여서 방심시키는 작전인가 꽤나 지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지력은 너보다 훨씬 높다 그런 작전에 소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테레제 입 닥쳐 저기 들었어요 늑대인간을 쓰러트려 주셨다고 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아니야 됐어 아무래도 늑대인간 녀석 맨 처음에 저희 할아버지를 습격해서 할아버지로 둔갑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네 피해자네 상냥하신 할아버지께서 어느새 늑대인간으로 뒤바뀌어 있었다니 그 늑대인간이 우리에게 상냥했던건 생전의 촌장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 원래 원래 착한 사람을 죽이고 궁갑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 연기를 한거죠 원래 있던 촌장은 착했을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멋진 분이셨구나 저기 저기 이제부터 망왕을 쓰러트려가시는거죠 뭐 저도 데려가주세요 응? 우리들은 지금부터 엄청 위험한 곳으로 갈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 저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렸을때 어디론가 떠나버리셔서 저 완전 외톨이예요 하지만 너는 친구가 백명이나 있잖아 그..그..그건 그런데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음 마음에 들어 네 마음가짐 정말 마음에 들었다 잠깐..괜찮겠어? 뭐 괜찮겠지 나는 검사인 테레제 바크 대가리다 전국을 팍 지르는 분석으로 정평이 나있지 마법사인 마샤 베시네 용사인 헤럴드 현자의 피야 요새 웨토리아입니다 요새 웨토리아입니다 무슨 개콘..코너 같아 잘 부탁해 요새 웨토리아 전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리할테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포트해줘 네 알겠습니다 요새 웨토리아가 동행하게 되었다 요새 웨토리아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파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 아 그래? 장비 괜히 샀잖아 아 근데 이로써 마왕이 여기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게 더 확실시됐죠 오 저장 마왕성 1층 도깨비불 도깨비불 하나 잡아보자 마왕의 사념체 A 마왕의 사념체 B 적 전체에게 빛 속성 TP를 30 상승 추가로 HP MP를 회복하고 공격력 방어력을 강화 낙지하게 전체에게 빛을 수 있도록 도깨비불 전체.. 전체공격.. 아 여기있다 풍래격 아이스 리절 아이스 디펜스 슈퍼힐 와이드 리퍼로 방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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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방해예요 아싸 부활해야 어 나 더이상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없어져 그냥 부활해야기 방해예요 싸우기 방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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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검 홀리스킬 딱 레벨업을 할수있을정도만 딱 그 몹을 배치해놨네 하지마 방해예요 강해예요 바히한 듬그런동 방해예요 Richards 깔끔하게 화 HYRB Torino 화를 오 예 깔끔하고요 전술의 검 어? 아싸 약간 스킬도 없고 레벨업하는 맛을 이렇게 들이게 할라고 어? 나 전술의 검 그러면 얘는? 용사의 검 물려주자 근데 마법을 하니까 테레제가 하는게 좋아 아 용사의 검은 탈착이 안돼 아 됐다 어? 검사의 갑옷이 더 좋아? 아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지 넌 이렇게 이렇게 파크 대가리는 그 마법을 잘 안써요 도깨비 마법 마법 풍래격 칼을 쓰잖아 몇댐이야 300 아 이게 더 세네 파크 대가리에 이 공격이 더 세네 아 마공도 올려줘요? 아 그러네? 마공도 올려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용사의 검은 마공을 올려주네 쯧 됐어 이렇게 바꿔 대연자의 지팡이 각자 하나씩 나오나 보다 여기 무기 하나 더 나오겠죠? 엘릭스 우와 검 하나 마 마법 하나네 끝 자 가자 끝 용사의 비 패러가제 용사의 비 ㅋㅋㅋㅋㅋ 후 정말로 글러먹었네 나는 무슨 낯짝으로 온 걸까? 뭐 오늘부터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라? 저기요 저 실례합니다만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 갔나요? 에? 아 그런가요? 이거 용사앱이 옛날 시점인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째서 으악! 뭐야 너! 아 에 에 어 에 어 에 왜 다시 왔다고 말했을까? 엘릭스 아싸 4개 빵이에요 400 아 이거 파크 대가리 주는 게 나은 것 같애 파크 대가리가 난 것 같애 뭔가 그 맛이 아냐 이게 맞아 왜냐면 얘도 마법 쓰긴 써 파크 대가리도 용사는 용사 무기를 써야지 ㅅ 봐봐 얘도 마법 써요 썬더브레이크나 이런 거 그니까 얘는 기술이 좋잖아 기술이 얘는 빠방인데 파크 대가리는 빠바방이야 이 앞부터 마왕의 강대한 마력이 느껴진다 싸울 준비가 되면 나아가자 무기 졌어? 아 어? 마검살검 훨씬 좋아 침개호조 파크 대가리 나한테 그래 그건 캐릭터 이름이라고 침개호조 파크 대가리 나는 마왕 요온사에비 너를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 우리 아들이 아마 너 정도는 아니겠지 나는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고 있었다 가족에게는 어떻게든 그 일을 숨기고 어설픈 이유를 만들어 그곳으로부터 떠나버리기로 했었지만 아이가 성장한 모습은 보고싶었어 실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모험을 떠나셨습니다 그건 완전 우연이군 뭐 니가 내 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도 당신이 제 아버지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왕 요온사에비 마왕 요온사에비 우리는 그런 잡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그 사천왕 최강채 있죠 얼굴 숨기고 나온 사람 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정왕만 그럴 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게끔 유도당했을 뿐 아닐 수도 있어 아예 그러니까 얘는 다른 배신이고 배신이 두개가 있는거야 개체가 그쵸 외톨이야? 항상 외톨이야 왜이렇게 배신에 관한건 매번 진지함 같이 싸워왔다고 했는데? 같이 싸워왔다고 했는데? 같이 싸워왔다고 했는데? 같이 싸워왔다? 다른 곳에서 같이 싸울 수는 없나? 너무 꼬아서 생각한걸까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실종에 잇따라 슬라임의 대량 증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당신이 무언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들으러 왔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건의 흙막은 당신 마왕 요온사에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흐흐흐흐흘 흐하핳핳하핳하핳 좋다 너희들에게 모든 진상을 알려주지 도대체 이 세계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지만 진실을 알게되면 너희들은 분노에 가득차 복수의 불길을 태우게 될 터 인간에게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다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어떻게 되지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리나 그렇지 않다면 범죄를 저지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절망의 늪에 같이 끌어들이나 어찌됐든 권력자에게 있어서 방해될 뿐인 것은 명백하다 절망하고 있는 자들은 권력자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래야만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연출할 수 있지 그야 그 나라에는 절망하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야 어? 흑막인? 국왕? 흑마크가 사주를 해서? 하지만 귀찮게도 절망하고 있는 자들은 숨어지내고 있다 권력자가 한눈에 찾아내기는 어렵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절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배제하고 싶다 거기서 어느 강력한 마력을 가진 자는 생각했다 절망한 자가 슬라임을 자극하게 된다면 슬라임으로 변한 게 이건가? 절망한 자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절망한 자를 도려낼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마력을 가진 자는 세계에 저주를 내렸다 절망한 자가 슬라임을 자극하게 된다면 그 자도 똑같이 슬라임으로 변해버리게 되지 즉 국민들이 실종되고 슬라임이 대량 증식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의 절망한 인간들이 슬라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럴수가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해치운 슬라임들은 절망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지 헤롤드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이 세계에 저주를 건 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의 흑막은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강력한 마력을 지는 자는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지 이 나만큼이나 강력한 마력을 지는 자 그래 이번 사건의 흑막은 국왕 흑마크다 거짓말이야 국왕이 그런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국왕은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눈에 까신 나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그냥 지아낸 거잖아 아 사주를 받아서 같이 약간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가 있어야지만 유지되기 좋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려고 했었네 어? 당신이 이 세계에 저주를 건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 아닌가 자신의 나라 왕이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을 생각할 터인 그 국왕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하지만 모순은 무엇 하나 없다 왜냐하면 국왕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절망한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맞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잘 생각해봐라 세계에 그런 저주를 갈면 내게 무슨 일일이 있지 난 누구들과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주와 함께할 수 있다는 그곳으로 충분 이유 같은 건 알 거 없고 넌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게 뻔해 그러니까 너는 죽여버려야만 해 니가 흑막이 맞아 어쨌든 저주를 내린건 당신이라고 넌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나쁜 짓을 하겠지 뭐 착한 짓을 하겠어 나쁜 짓이니까 니가 한거겠지 뭐 넌 거기다 마왕이잖아 니가 책임져 니가 안하더라도 마왕이라는건 뭐야 책임지는 자리 아니야 니가 책임지라고 나쁜 짓이 벌어졌으면 니가 책임지는거야 그리고 템이나 내놔 이새끼야 뒤에 있는 템 두개 내놓으란 말이야 국왕이 사라지면 슬라임화는 끝난다 이미 슬라임이 된 사람은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만약 나를 쓰러뜨린다 해도 슬라임화 현상은 멈추지 않아 저주를 건 것은 그가 흑막 그니 말이야 여봐라 용사 헤럴드 현자의 피 나와 손을 잡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악한 국왕을 쓰러뜨려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야 나..나..나는 여태까지 니 성장은 눈이 부실 정도다 나는 너희들을 겨우 쓰러뜨릴 정도의 암흑 사천왕을 준비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언제나 그들을 훌륭하게 쓰러뜨려 강해졌다 아.. 딱..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만 경험치를 제공한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불러들인 거야 이놈의 암흑 사천왕 때문에 수많은 마을사람들이 희생됐어 헤럴드 현자의 피 다소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니가 세계를 구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희생에 불과하지 않은가 내가 세계를 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 그런 거 그런 거 이상해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저 국왕도 쓰러뜨릴 수 있어 자 헤럴드 현자의 피요 나와 손을 잡지 않겠나 어? 거절한다 밖에 없었어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저는 역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헤럴드 현자의 피요 나는 난폭한 짓은 하고 싶지 않다 부탁하마 헤럴드 현자의 피 거절한다고 밖에 없어 그런가 어쩔 수 없군 힘으로 복종시킬 수 밖에 없겠어 헤럴드 현자의 피요 너에게 한 가지 더 전해야 할 진실이 있다 넌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만 뭐야? 뭐야 이 두근거림은 내 바로 옆에 배신자가 있다 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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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녀석들을 잘 지워놔 여기까지 이끌어줬지 수고했구나 수고했구나 테레제 마토하즈리 테레제 파크대가리였어 테레제 파크대가리여 마사카 마사카 테레제가 테레제가 배신자였어 테레제가 배신이 아니었어 잠깐만 그러면 배신 배신하는 애는 누굴 배신해? 왜냐면 배신이 마왕한테 배신하는 걸 또 배신해야지 나한테 오는데 뭘 배신한다는거야 그러면? 기대를 배신? 우리의 기대를 배신이야? 아 나 당연히 아까 왜 외톨이가 배신한다고 했지? 배신아 배신이 이중으로 간다 어 이 배신이 이 배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했죠 제가 그쵸? 이 배신이 이 배신이 아니고 배신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고 있다 이 배신이 따로? 이 배신은 따로일 것이다 그래서 그 흑막이 다른 사람일 거라고 했잖아 맞죠? 배신 투트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외톨일 것이다 했는데 함께 했다고 했잖아 그쵸? 함께 해왔는데 외톨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보다 왜 그랬냐면 파크대가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미 파크대가리잖아 근데 이게 무조건 이름 이걸 지킨다고 해서 나머지 설정까지 없다는건 아니지 이중 설정인거지 배신을 하는 파크대가리는 맞지 아 나 외토리아인줄 알았어 아 그래 왜냐면 외토리아를 만나기 전부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외토리아일 순 없지 헤럴드 현자의 피 마왕 요원사의 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사실이다 알아줄 수 없겠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테레제가 배신자라니 배신해 넌 뭘 배신하는거야 그런거 절대 못 믿어 제발 알아줘 마샤 배신해 우리와 함께 세계를 구하지 않겠나 도대체 무슨일인가요 테레제씨는 배신자인건가요 요새 외토리아 너도 동료가 되라 세계를 구하자 테레제 제발 눈을 떠 눈이라면 처음부터 뜨고 있었어 자 빡대가리는 맞아요 우리와 세계를 구하는거다 아무래도 알아주지 않는거 같곤 좋다 암흑사천왕중 정상에 군림하고 있는 이 암흑검사 테레제 바크 대가리가 힘으로 알려주도록 하지 두뇌 명석한 배틀을 그 두 눈에 새기도록 하라 왜이렇게 커 헤를드씨 마샤씨 저도 참전할게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고마워 몇명 있어도 똑같다 대천재 두뇌플레이를 보여주마 암흑검사 테레제 바크 대가리는 머릿속에서 어려운 계산문제를 풀고있다 요새 외토리아 들어왔어요 싸우기 비스 비스 마법 깎아 예 홀리 아이스 디펜스 아이스 디펜스 가드 브레이크 랜덤으로 공격을 4번한다 응원 방해예요 방해예요 올라가고 그렇군 분석완료다 기술 공격력을 약화시켰는데 왜 공격력 약화가 안되있지 공격력을 coal 고구lled 그냥 ikke tombığwszy 공격력으로 iles 공격력이 가다로운 것은 제쳐두고 근력으로 파괴한다 이것이 초 두뇌파의 전투 스타일이다 강해 이렇게 된 이상 뭐 아니면 도야 요새 웨토리아 귀 좀 빌려줘 예? 아니 아무래도 그건 괜찮으니까 해봐 요새 웨토리아는 새로운 스킬을 손에 넣었다 싸우기 필사르검 와이드 리커버리? 아니면 그냥 막고 부활시킬까? 부활시킨게 날지도? 폴리 어? UFO 어? UFO다 뭐 어디냐 테레젠이 UFO를 찾는 것을 정신판력 공격하는 것을 잊었다 방예에요 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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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예에요 와 엄청 떨어졌어 디펜스랑 다 떨어졌어 싸우기 어 회복 홀리 어? UFO다 계속해 또 GU를 뺏겼어 회복할 것도 없네 어 다쳤다 접시 폴리가 더 이상 안돼 아이템 플리 3.3 4.3 4.3 4.5 4.4 5.3 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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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파크 대가리 헤롤드 현재 IP 1회 승리 레벨 29가 되었다 23이 되었다 뀌엥 헤헤헤 하여제 파크 대가리가 당하다니 꾀하는군 어쩔 수 없지 내 마력을 해방시켜 니놈들을 굴곡시킬 수 밖에 없겠어 우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도록 하라 아 이거 전에 나왔잖아요 그 뭐지 말 말 많이하면 안되는거 마법 자 나와 함께 세계를 구하지 않겠나 초 마두 실피 로사라를 날리려 하고 있다 MP500 마법 평소 엠 공격 스프링 파크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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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듣지않았다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보지않겠는가 하나써 기술 아이템 한 명은 살아야되니까 엘릭서로 얘를 살려 홀리 홀리에요? 홀리죠 그리고 싸우기 기술 킬살공 아이템 엘릭서 아니지 얘는 마법 홀리 얘가 아이템 엘릭서 홀리 이 방해예요 오케이 방해방해 체력 절반의 이름 죽었어 싸우기 얘는 필살공 아니다 아이템 부활의 약 얘는 마법 홀리 됐어 방해예요 뭐야 침묵했어 침묵 나 침묵이라서 못 때리나? 사일러스냐? 침묵 아 기술은 가네? 오케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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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로 끝이다 초마두 실피 로사라를 난리를 하고 있다 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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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예요 방해예요 바바바방 빌대기 이제 그만 항복하는 것이 어떤가 너에게 승사는 없어 기술 아이템 엘립서 엘립서 아이템 방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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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쎄죠 홀리가 개쎄네 현재 현재 에피 일행의 승리 현재 에피는 32가 되었다 27이 되었다 뭐야 뭐야 왜케 아키야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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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에피 니가 차고있는 포크탄팔찌에는 소형포크탄이 숨겨져있지 내가 갖고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넌 끝이다 전부 내 편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 저희도 내 편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 마왕을 마왕을 추취 추취하고 마왕이 계속 살아있어야지 계속 공격을 해서 그런가 딸깍 에? 딸깍딸깍 딸깍 오이오이 오이오이 계획과 다르지않나 속고있었던것인가 아 제 배신이 배신이 구강의 스파이였어 그래서 배신을 흑마크를 배신했어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어떻게 뺐나 나도 여기까지인가 당해버렸군 마사카 그 노란 펜던트는 흐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 너였을줄이야 꽤 강해지지 않았나 신하들에게 패배했으니 이 욘사에 비는 후회없다 펑 이겼네요 이것으로 슬라임화 현상도 끝나겠지 이건 왜그래 마왕 욘사에 비의 목뒤에는 수상한 흑색마크가 흑색마크?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뒤에 수상한 흑색마크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어 어? 그렇다면 마왕 요온사에 비의 조종한 녀석이 있다는거야? 누군가가 마왕 요온사에 비의 흑색마크를 조종하여 세계의 저주를 걸게 했다 이번 사건의 진짜 흑막은 따로 있는거야 일단 국왕님께 돌아가자 숨은 붙어있는 것 같다 목에 수상적은 마크가 있다 매지컬 아머 엔딩을 본 후에 어디랑가 워프할 수 있을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마법진이다 스포했어 매지컬 로브 어? 전체적으로 다 좋아 마법 방어력 특히나 좋아져 남는거 줬더니 이렇게 되네요 신체 파밍 안돼 아 저장해야지 파크데르갈이 나중에 합류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구강을 물리쳐야된다고 하잖아 파크데르갈이가 파크데르갈이도 오지 않을까? 구강을 물리치려면? 똑같은 적이잖아 저기 헤롤드상 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저 사실 외톨입니다 도모다치가 100명이 없어요 그렇구나 실은 친구도 한 명 없습니다 외톨이에요 왜 갑자기 알려주는거야? 같이 행동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그거랑 하나 더 그거랑 하나 더 실은 이름도 속였어요 이름도? 원래부터 외톨이야 네 네 내 진짜 이름은 유우샤 제 진짜 이름은 요온사라고 해요 요온사? 요온사가 뭔데? 유... 우샤 요온사? 아 요온사? 용사야? 그럼 요온사애비가 목걸이 근데 왜 내가 갖고 있어 좋은 이름이네? 죄송합니다 어라? 어라? 그 펜던트 아 이 노란 펜던트요 어렸을 때 사라져버렸던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이에요 어쩌면 아버지께서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란 펜던트 마왕 요온사애비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나? 에? 에? 확실히 나도 봤던 느낌이 들어 주인공은 그냥 펜던트 아님? 어쩌면 말도 안 돼 그니까 마왕이 읍졸였던 그게 얘를 보고 한 말인데 요온사애비는 아들이 어렸을 적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분명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 아! 마사카 마왕 요온사애비는 요온사의 아버지? 왜 성이 다르냐고 요... 요씨랑 요온씨랑 요온사애비랑 요온사랑 계열 받네 에? 아아아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나는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이럴때 슬라임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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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요온사 절망하고 있을때 다 붙어가지고 슬라임이 됐어 절망하고 있어서 하필이면 이럴수가 이럴수가 요... 요온사가 슬라임으로 온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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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장 죽이면 안되잖아 빵이예요 자 나까지 절망할순 없죠 요온사가 A임 B임 하하하 어째서 어째서 이런 일이 슬라임화 현상은 멈추지 않았어 슬라임화에 저주로 걸었던건 마왕 요온사애비가 아니었어 그렇다면 세계에 저주로 걸었던 사람은 요온사애비의 말대로 본인에게 물어보는 수 밖에 없을거 같네 용서 못해 모두 해보겠다 무능 오늘은 여기서 경비를 보라고 구강림으로부터 명령 받았습니다 성하는 스파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볼까 옆으로 볼까 오오 잘 돌아왔네 용사 헤럴드 현자에 피어 예 그래서 마왕 요온사애비는 어떻게 됐나 이 사건의 흑막은 역시 마왕 요온사애비가 맞았나 구강 흑막 그시오 저희는 마왕 요온사애비를 쓰러트렸습니다 그런가 그런가 정말 잘해주었네 용사 헤럴드 현자에 피어 하지만 마왕 요온사애비의 말로는 세계에 저주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요온사는 이름이 요온사인거고 얘는 직업이 용사인거고 그래서 요온사애비는 용사의 앱이겠지 했는데 이름이 요온사인 애의 앱이었던거야 저주? 절망한 인간이 슬라임을 자극해버리면 그 자도 슬라임이 되어버리는 저주입니다 그럴수가 그 저주를 내린 자리를 쓰러뜨리면 세상에 내려진 저주는 풀린다고 나루호도 그렇다는 것은 이미 저주가 풀렸다는 거구만 이에 나니? 자네들은 마왕 요온사애비를 쓰러뜨리지 않은건가? 확실히 저희는 마왕 요온사애비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오성이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슬라임화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흠 그거 참 이상하군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왕 요온사애비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종당했다 무슨 말인가? 마왕 요온사애비를 복뒤에 수상적은 흑색 마크가 있었습니다 허허 그 마크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표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루호도 그러고보니 용사 헤럴드 현자의 피어 두 명의 동료가 더 있을 터인데 어떻게 된건가? 승려 루키우스 바로 죽어요 성을 나선 후 여덟 그룹 정도 앞에서 바로 적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백살까지 살거라고 말하고 다니더니 그리고 검사 테레젯 파크 대가리도 망치게 스파이였었고 스파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쓰러트렸습니다 이런 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세 그렇죠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 누굴까? 목소리가 파크 대가리 파크 대가리 아냐? 어쨌든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테레젯 의식이 조금 남아있어 마왕 요온사애비와 헤럴드 현자의 피어 일행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두뇌에 명석한 테레젯 파크 대가리는 번뛰겼지 즉 이번 사건의 흑막은 마왕 요온사애비가 아니라고 말이지 어떻게 알았.. 어떻게 알은거야 맞아 이번 사건의 흑막은 국왕 흑막 당신이지 않습니까 나도 국왕 흑마크 당신에게 하나 묻고 싶다 즉 이번 사건의 흑막은 국왕 흑마크 당신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겐가 처음부터 죽음 말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의 흑막은 이 국왕 흑마크가 아니라고 그렇군 그런거였나 모두들 진짜 진실이 밝혀졌다 즉 이번 사건의 흑막은 국왕 흑마크가 아니다 입으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죠 확실히 그렇다 국왕 흑마크시요 세계의 저주를 건자가 마왕 요온사애비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왕 흑마크 당신 밖에 없습니다 일단 너희들은 마왕을 쓰러틀고 온게지 네 용사 헤럴드의 현자에 피어 만약 이 국왕 흑마크가 이번 사건의 흑막이라면 어떻게 할 겐가 세계에 걸린 저주를 해제해 주십시오 싫다고 한다면 당신을 쓰러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구만 뭐야 국왕 왜 저렇게 생겼어 이 국왕 흑마크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이것이 국왕 흑마크의 정체 마왕 요온사애비를 쓰러트렸다면 이제 내 놈에게 볼일은 없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위한 주취돌이 되어줘야겠어 국왕 흑마크 당신이 최후의 적이라는 거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배신은 언제 자 최종 결정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와 생긴거봐 개무서워 인간 몸에서 삐져나온거였어 용사 헤럴드 현자에 비해 인간이여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치아는 저세상에서 받도록 하여라 구강 흑마크의 목걸이가 빛난다 구강 흑마크는 매턴 HP를 조금씩 회복한다 구강 흑마크는 초마도 살수 이스카를 날리려 하고 있다 뭐야 이 소리 마법 파이어 브레이크 이게 애초에 자리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걔는 요온사는 어차피 죽었어야 됐네 스토리산 흑마크 연속 찬 따자다 따자다당 강예에요 헤너드 현장의 피일응은 전투에서 패배했다 개세네 흑마크 참 날 얕보면 곤란하지 이몸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건 흑마크다 네놈들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단순히 끝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말 한 명씩 천천히 괴롭히는 편이 네놈들에게도 재미있지 않겠나 어? 마샤! 입만 번지르르 해서는 어떠냐 조금은 저항해보는게 어떤가 이제 각성하는거야 젠장 나에게 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마샤를 구할 수 있었을텐데 레이디 레이디 퍼스트 네놈만 상대하는 것도 지겹군 소시설 마무리다 잘가라 마샤 배신해 마샤 마샤 으아아아아아아아 패오오오 크 헤롤드 신기해 왠지 힘이 생솟고 있어 나루오도 현자의 피가 각성했나 내게 현자의 피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헤롤드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정말로 그럴 줄이야 현자의 피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각성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증폭된다 힘이 생솟고 있어 나도다 레벨이 올랐다 레벨이 올랐다 집중 스킬을 배웠다 매지컬 아머 스킬을 배웠다 과학 빼기 스킬을 배웠다 나루오도 각성한 헤롤드의 파워를 동료들에게도 나눠준 것인가 흐흐흐흐 하하하하 최근 기계있는 자를 본적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야 조금은 이몸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군 배신 언제하냐고 용사 헤롤드 현자의 피여 어느 쪽의 사랑이 힘이 더 큰지 겨뤄보지 않겠는가 어? 불륜누는 불륜인데? 지금 나 어느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 배신한다는 마음을 기대를 배신했나? 마법 5턴간 TP가 몇턴 20씩 상승한 집중상태로 만듦 집중 마력상승 아이스리전 매지컬아마 어? 이거 좋은데? 매지컬아마 거합되기 오케이 다올라가 당해요 마법공정정 떨어뜨리고 우리는 올라가고 꾀하지않나 현재의 피를 이어받은 자요 500이 아직 안돼 기술 필살 홀리 방예에요 방예에요 연속참 바바바밤 독독독 여기서 얘는? 아이템 엘릭서 마법 홀리 안전 거합되기 거합되기 당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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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임 쭈욱 필살건 마법 홀리 아이템 엘릭서 아 용사 전체 1스킬 아 맞네 아아 근데 회복 중인데 지금 필요없죠 스킬 없으니깐 엘릭스 지겨먹고 콜리하고 고아포기 강예에요 어 홍마크? 이 자식이 약화시켜 다시 마법 홀릭 고아포기 방리에요 다 돌아왔어 다시 찾았어 오백이 마법 마법 집중 마법 매지컬 아마 마법 고밀 대비 소모 개 다빨 정상 쭈욱 쭈욱 박려 으 으 빵빵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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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기수 MP가 부족한데 이제 공격력 근데 어차피 겹쳐가지고 다크 포이즌 마법 울트라 힐 마법 홀리 아이템 연속참을 쓸까? 모았다가 그게 더 셀듯 그죠 이건 필요없을 것 같고 레지컬 아마 하려면 그냥 아이템 마법 마법으로 넘겨 강례예요 상례예요 소스 우 마법 빨바밤빵 빨밤빵빵 빨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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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밤에에에에여 두두둑뚱 이게 빨밤에죠 회복 목걸이 획득 53 53 48 상상 이상이다 용사 헤럴드 현자의 피 정말 니가 내 친아들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아 흑마크의 친아들이었어 목걸이가 이 몸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고 싶었다 작별이다 빵이에요 끝났어 이걸로 전부 끝난거야 슬라이마 현상도 멈추겠지 마샤 마샤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강해질 수 있었어 배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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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면 배신한다 헤럴드 헤럴드 슬라이마 현상은 끝나지 않았어 흑마크 흑마크 였는데 어이 둘다 이걸 봐 거짓말이야 국왕 흑마크의 목 뒤에 흑색마크가 또 흑색마크가 또 흑색마크가 흑마크였어 그래서 흑마크였어 흑마크라서 흑마크가 아니고 흑색마크의 흑마크였어 국왕 흑마크였어 국왕 흑마크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건가 진짜 흑마크가 아니고 흑마크였어 흑마크는 배신해야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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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어 헤럴드 배신해가 흑마기야 따라와 여기서 앞으로 쭉 들어가 헤럴드 뒤로 갈수록 배신이 점점 커지는데 지금쯤에서 그냥 배신하는게 헤럴드 스파이 스파이잖아 헤럴드도 아버지께서 남기신 목걸이 꽤 멋지네 어 어 하지만 이 팔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미샤는 헤럴드의 팔찌를 풀었다 자 가자 알겠어 아스파 아이템 엘릭서 왔어 장비 이제 바꿀 수 있어 매턴 15% 회복 회복 목걸이 회복 목걸이 마룡 목걸이 아버지가 남기신 목걸이 병사 스파이 인디요 수고하십니다 종이에 무엇인가 적혀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 그것은 사랑이 넘쳐오르는 세계 사랑의 각인이 새겨진 자는 자신이 조중당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현자의 피를 각성시키기 위해선 소중한 사람 위험에 빠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어 헤럴드 에마더는 두살백의 아이가 늑대게 덮쳐질 뻔했을 때 현자의 피가 각성했다 그러나 강한 마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누군가에게 박해받거나 이용당하나 할 뿐이라고 생각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아들에게도 현자의 피가 흐르고 있을 터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해두자 용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실현을 주자고 그리고 그 용사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한 명으로 충분 나만의 천사 음침한 남자들을 퇴장해줘야겠어 희망이 넘쳐버린 넘치는 세계를 세..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두자 사건의 범인을 쓰러뜨리자고 그걸 위해 그 사람과 그 아이를 만나게 하자고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아무 애기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키운다 교육이 중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 될 거니까 사랑이.. 난 봐도 모르겠네 소중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어렸을 때 각성을 했어 소중한 사람이 필요해 소중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어렸을 때 각성을 했어 춘진 아이를 쓸 필요해 사용하는 턴에 한해서 사용자는 즉사효과를 회피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자 사건의 범인을 쓰러트리죠 그니까 흑마귀 얘 누구야 헤럴드 에마더는 블룸누야? 블룸누구 그 국왕에게 만나게 해주자고 한거야? 아직도 모름 흑마귀 배신해서 키워서 이용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대마법사의 반지 뭐야? 대마법사의 반지가 더 좋잖아 대마법사의 반지가 더 좋잖아 또 뭐 있었지? 없는데? 다 된거야? 나 왜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겠죠? 이 문을 여시겠습니까? 블룸누 블룸누죠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왔네 얘를 배신하는거구나 그죠? 블룸누가 아니 배신해가 배신해가 그러면서 걔 누구야 걔하고 이어지는거네 이런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겁니까? 대체 여긴 무엇입니까? 여긴 의식의 방입니다 나는 여기서 세계의 저주를 걸었다 너로이? 저주? 절망 환자가 슬라임을 자극한다면 슬라임이 되어버리는 저주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비 블룸누님 갈피를 못찾겠습니다 침크대가리 헤헤헤헤헤헤 페레즈의 침크대가리 즉 세계의 저주를 권장은 블룸누님이라는겁니까? 모두 내 계획이었어요 마왕 요온사의 비를 쓰러뜨리는 것도 국왕 흑마크가 죽은 것도 그리고 헤롤드 현자의 피에 현자의 피를 각성시키는 것도 정말 잘해줬어 마샤벳이네 마샤벳이네 뭐야 전혀 따라가지 못하겠어 즉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는 말인가? 맞아 모든 것은 계획대로 각성시키려고 가짜 사랑을 준거다 가짜 위기를 만들어내고 테레즈가 우리를 배신하는 것도 인락마을에서 헤롤드가 침울해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헤롤드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왕과 국왕 모두 목에 새겨진 블룸누님의 사랑의 각인에 의해 본인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을 조종당하고 있었어 모든 것은 블룸누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즉 블룸누님께서 사랑이 굶주려있어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인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이 있는가 하며 고독으로 절망하는 인간도 있다 그런 세상은 추악이 그지없어 그러니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보장해야 해 즉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계질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멋진 세계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슬라임이 되는 것이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주고받냐? 목에 도장을 찍어서 그런 인간은 필요없어 절망하여 잔챙이 슬라임으로 변해 싸그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군 마샤 마샤 마샤가 지금까지 해줬던 모든 것들은 다 연기였던거야? 모든 것은 다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현자의 피가 갑성하도록 단지 그걸 위해 블루 누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 왜 마왕과 국왕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됐던 겁니까? 그래서 블루 누님의 명령을 무엇이든 듣는 존재들 살려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마샤 그래 왜? 왜 죽인거야? 마샤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랑에 가기는 강력한 애정을 불러일으켜요 그 두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질투로 인해 서로 미쳐서 폭동으로까지 변해버릴 터 그 이들은 그 이들은 여전자의 피 여러 시계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잘 도달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내 파트너로 잘 어울려 그럼 다 도장을 찍는건 아니네 한 명한테만 찍으려고 했네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봐요 나는 국민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배신하나봐 배신해가 왜냐 헤럴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애정을 줄게요 자 이라쌰히 헤럴드 현자의 피 마트 무슨 짓인가요 마샤벳이네 헤럴드 확실히 내가 해왔던건 현자의 피를 각성시키기에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어 그치만 헤럴드 내가 헤럴드에게 말했던건 전부 진짜야 헤럴드 헤럴드 풀룬드 곁으로 갈 필요 없어 무슨 생각이죠 마샤벳이네 고멘나사이 풀룬드님 저는 사랑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마샤벳이네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이 마샤벳이네는 당신을 배신하겠습니다 마샤벳이네가 당신을 배신합니다 헤럴드 헤럴드 이렇게 어 분류는 했지만 넌 너도 배신을 해 이름대로가 고아였던 당신을 키워줬던 이 나를 당신의 진정한 애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내게 진정한 애정을 주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번 모험에서 난 진정한 애정에 대해 알게 됐어 푸푸푸 푸푸푸 아아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알라비아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진정한 애정 당신은 도대체 뭘 알았다고 생각하는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 좋아요 진정한 애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변신 자 헤럴드 현재의 피 이리 오..오세요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헤럴드 해줄말이 어려요 헤럴드 목에 뒤에 에? 잘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어느새 사랑의 각인은 입을 맞춘 상대에게 새길 수 있죠 저는 헤랄드가 모험을 떠나기 전에 살짝 입을 맞췄지요 그때 이미 각인이 생긴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조종 한번 해볼까요 헤랄드 헤랄드 왜 그래 마사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헤랄드 가지마 어째서 마샤도 이리와 블루니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러 가자 헤랄드 제발 눈을 떠 헤랄드 미안 마사 마샤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모르겠어 제발 눈을 떠줘 헤랄드 목 뒤에 떼 밀면 되지 않아요? 헤랄드 헤랄드 마사 왜 울고 있어 내 품에서 왜일까 왜 나까지 눈물이 차오른 걸까 무엇이 슬픈 걸까 무엇이 그리운 걸까 이 감각은 이거 완전 그건데 그 뭐지 너에게 닿기를 그 너에게 닿기를이 아니고 뭐지 그 애니메이션 그 뭐죠 너의 이름을 어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인데 헤랄드 헤랄드 나 지금 마샤를 배신하려고 했어? 봐 마샤 헤랄드 목 뒤편 사랑의 각인이 사라지고 있어 진짜 사랑으로 가짜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마력으로 증폭된 내 사랑을 뛰어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터 부른누 네가 말하는 사랑은 그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맞다구 장기말 주제의 건방진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이 스위치를 누르면 소형폭탄이 된 헤랄드의 팔찌가 폭발해 마왕 요원사에비에게 건넸던 건 가짜지만 이것은 진짜 가짜리 왜 그런가? 사연하라 헤랄드 현자의 피 날까? 나 칼을 꼈잖아 아쉽게 됐네 불렀네 헤랄드의 팔찌는 내가 풀어줬어 아 아까 푸른거 아까 풀었지 그래서 장비를 채울 수 있게 된거고 그치 나에게 반항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어요 배신 내가 먼저 배신함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정점에 살 나의 의지에 얌전히 따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변신 오오 개무소 개무소 이것이 왕비 부른누의 정체 네놈들에게는 영원한 고독과 절망을 안겨주겠다 압도적인 마력이 느껴져 헤랄드 헤랄드 괜찮아 우리들이라면 할 수 있어 사랑에 굶주리며 사라져버리도록 해라 여태까지도 신락같은 가능성을 믿으며 부딪혀왔으니 말이야 이게 마지막 싸움이다 간다 이끄죠 어우 징그러 진짜 개징그럽다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운 디자인으로 할 수 있지? 어? 뭐야 이거 마왕 국왕 왕비 다 징그러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죽음을 죽음의 각인을 외웠다 다음 행료 행동 종료시에 즉사한다 죽음의 각인을 회복할 수 없다 아 그럼 이거 아이템을 쓰는거구나 마법 집중 아이템 가호의 구조 가호의 구조 마법 가호의 구조 일단 거하빼기 감기 방이에요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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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오케 마법 울트라힐 할까? 울트라힐 마법 매지칼 아마 마법 연속참 빵빵빵 독 없애고 자, 독 없애고 빵빵빵 이건 뭐지? 빠바바방 자 근데 피가 왜 자꾸 많이 달지? 집중 아 얘가 계속 써야되나? 아 아 절반 까는걸 써요 애초에 아 그러면은 공격 기술 필살건 하나쓰구 마법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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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그리고 와구 됐다 매지컬 아머를 겹쳐서 해? 그게 돼? 의미가 있어? 겹칠수있나? 이건 턴이야 저거는 아 겹쳐져요? 정신통 정신통 아 아파 팡팡팡 팡이에요 홀릭 홀릭 아 그럼 얘 그거 할까? 겹치면? 매지컬 암호 할까? 세번 안되요 근데 중첩이 몇개인지 어떻게 나와? 아 두개라서 아 두개라서 위에 꺽쇠가 집중 즉사를 외우기 시작 초마도 두루다 즉사를 날린다 누가 즉사야? 아직 안날린거죠? 아직 안쓴거야 아직 안쓴거야 원래는 이게 지정이 돼야되는데 다음 턴에 랜덤 두명이라는거야? 아 그래?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홀리 홀리 방예에요 방예에요 바바바방 와아씨 죽사다 방예에요? 빡대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이니까 독을 풀자 그냥. 울트라 힐로 마법 정신통 아아 반절되기 필살건 홀리 끝났다 앗 아 오케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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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예요 파크 대가리가 남아있죠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 질서 좀 더 사랑을 방해예요 헤럴드 현자의 피 일행은 국민들에게 왕과 왕비의 죽음을 알렸다 다 죽였어 불안에 가득 찬 국민들에게 헤럴드는 이렇게 말했다 허병장님 김상병님 왜 사랑 안 해주십니까 그럼에도 모두들 하나하나가 살아갈 가치가 있었으니 용사님 왜 사랑 안 해주십니까 그 후로부터 슬라이마 현상을 수습되고 모두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여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슬라임을 쓰러트리게 되었다 이 녀석이 마지막 한 마리인가 사람인데 요시 빨리 치워버리자 방해예요 방해예요 공격 에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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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우가 뭐야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에어우 우리도 새로운 한걸음을 내딛는거야 에어우 에어우가 헤럴드야? 왜? 헤럴드는 희응이고 에어우는 이응인데? 있지? 이의 이름 헤럴드의 자식은 어떨까? 헤럴드의 자식 왜그래? 아니 우리 아버지도 이런식으로 고민하며 내 이름을 생각해줬던게 아닐까 해서 분명 그럴거야 정말이지 둘이서 꽁냥꽁냥하기는 두뇌가 명석한 나라면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낼건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마지막 슬라임이 떨어뜨렸던 아이템 어디선가 본적 있었던 느낌이 드는데 목걸이 넥그레스 아마 내 기분 탓이겠지? 넥그레스 어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 슬라임이 아빤가봐 최후의 적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 최후의 적 아 최후의 적이었어 마지막에 슬라임이 남았잖아 제목이 이거였어? 부재가? 최후의 적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였어? 나 왜 자꾸 흑막은 흑막은 국왕 흑마크 이걸로 기억하고 있지? 아 그래서 저장하라고 되어있구나 흑막에 속지마 어 맞다 마왕 뒤에 포탈도 있잖아 그제 맞어 맞네 자 마지막 안가도 돼요? 흑흑흑흑흑 근데 아빠를 냅둬도 그게 안되잖아 슬라임에서 멈추잖아 그냥 인간으로 못 돌아와 이 녀석이 마지막 한몰인가 근데 죽을때 말을 해 슬라임이 요시 토토도 아 도망이 뚫렸어 원래 도망 없거든 헤러드 현자의 피 일행은 도망쳤다 안 쓰러뜨릴거야? 모두들 이 슬라임 내가 키워도 될까? 아빠를 키워 응? 무슨 소리냐? 어? 마왕성에 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 아니야? 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려와봐 반려와봐 인간에겐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게 뭐 헤러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아리가또 난 헤러드 현자의 피야 잘 부탁해 있지? 얘 이름은 헤러드의 자식은 어떨까? 난 마샤의 자손이 좋을거 같은데 왜그래? 아니 우리 아버지도 이런식으로 고민하면 내 이름을 생각해줬던거 같아서 분명 그럴거야 정말이지 둘이서 꽁냥꽁냥하기는 그건 그렇고 헤러드가 그 슬라임을 데리고 갔을때 그 슬라임이 떨어뜨렸던 아이템 어디선가 본적이 있었던 느낌이 드는데 넥구레스 아마 내 기분 탓이겠지? 아 몰라 이렇게 해도 후원 감사합니다 찐엔딩이 아니야 이게 그럼 아까 마왕 마왕성은 어떻게 가지? 그 여왕 만나기 전에 가야되나? 왕비 만나기 전에? 목걸이를 차야된다고? 근데 이미 나올때는 목걸이를 못차 아 엔딩후에 오라고 되어있었대 그럼 이거 보고 가자 아 일본이 게임을 잘 만들어 일본 쭈꾸루 그 뭐야 헬렌의 신비한 성의 헬렌 그 일본의 뒤틀린 상상력을 이기기 쉽지 않아 뒤틀고 뒤틀고 또 뒤틀린 아까 슬라임을 쓰러트리고 애들 대화 나오는데 그때 뜬금없이 얘의 이름을 이야기야 이런 채팅이 나왔었어 이 사람 이거 만든 분이 그 그거 모든 걸 줄이는 그거라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줄인 RPG 디엔드 일러스트까지 있네 아 마사토끼님 게임도 무척 재밌죠 마사토끼님 게임 다 안했는데 다음에 해야겠다 끝이야 끝이야 저장하시겄습니까 예 이제 할 수 있나봐 아 여기서부터 이어져요 엔딩 부근에 이벤트 스킵을 설정하겠습니까 엔딩 부근에 이벤트 스킵을 설정하시겄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된다고? 망성으로 가야지 까고 있네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시프트? 어 시프트 있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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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까고 있네 슥슥 띵띵띵띵띵띵띵 I love you 까고 있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입을 까고 있네 드디어 왔어 얘의 아빠가 아니었어 부재 용사의 아빠는? 최후의 적이 용사의 아빠야? 아니야 최후의 아빠 아니야 계속 아빠 아니야 도전해방 도전해방 장비를 이렇게 하는건가? 지금 창의자 알 수 있나? 서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인가? 어 뭐야 테레제 늑대인간 개호족 거짓된 존나세다 거짓된 니 돈이야 뭐야 오천왕이잖아 집중 고기 CV 아멘 알ahan 아멘 닥 아맘 아멘 암 아맘 암 뭐 이렇게 약해 뭐야 존 라세다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9월 야 5월 존 라세다 또 죽었어 제가 두다다다다 이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긴 해야되요 엘릭서를 그래야 데미지 하나 받지 않겠어 오케이 거짓된 니도냐 룩대인간 또 죽었네 룩대인간 아이스리젠 아이스리젠 방해에요 오케이 아이템 네 매지클 암어 한번더 됐다 집중 마법 아이템 엘릭서 마법 연속참 됐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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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살건 빛살건 마법 홀리 아이템 엘릭서 오케이 오케이 마법 홀리 홀리 광역으로 하나 조지자 아이스 리젠 리젠 울 펀 펀 펀 펀 펀 펀 펀 펀 어울 펀 펀 예요 엘릭엘릭 엘릭 28 58 오케이 길을 막고있던 바위가 폭발했다 또 저장 길을 막고있던게 열릴줄이야 여어 용케도 여길 찾아줬네 우선 게임 클리어 축하해 끝까지 플레이해줘서 기뻐 약간 추가 컨텐츠 밖에 제공할 수 없지만 괜찮다면 즐겨줘 뭐야 이거 임랑마을에 있는 가게에 어떤 방법을 쓰면 돈을 무한히 늘리는게 가능해 그리고 레벨 상한은 70이야 의식의 방에 있는 블룸눈을 쓰러트리면 파티 전체에 레벨이 4오르고 돈도 잔뜩 얻을 수 있어 참고로 의식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빨간 공을 조사하면 엔딩 부근에 이벤트를 스킵하는 설정으로 바꿀 수 있어 마검사의 껌이 더 좋은거 아냐 마검사의 껌이 더 좋은거 아냐 체리 체력 팔옥 체력팔찌개 뮬리팔찌개 밸랑스 아 밸런스 밸런스가 있어요 효과를 높인것 마리옥 밸랑스 누리그망 목걸이 누리그망이 뭐지? 아 느려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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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목걸이 마리오키 마리오케 장비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인데 누리그망은 온런스 졸리를 밸런스 밸런스 yht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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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400 밸랑스의 목걸이 민첨 높으면 먼저 때리겠죠? 일단 다 사자 밸랑스의 목걸이 뮬리팔찌개 누리그맛 하나사 마리옥 목걸이 개 인랑마을에서만 돼요 왜냐면 70% 할인을 해줘서 왜 물리로 될까? 체리옥.. 체리옥이 더 좋을지도 몰라 속도가 올라가 공격력 떨어져도 20 올리는거보다 왜이렇게 하는게 낫지 마리옥 예전재 뭐 이거 사기다 이거 누리그맛 뭐야 블룸누아 흑마크 블룸누아 흑마크 블룸아 흑마크 블룸아 흑마크 앗, 각인 출살포 가구 부적 아아 아아 1 남았어 쾅쾅 해수 마법 울트라헬 오옷 아 죽었네 아 체력이 너무 없다 느린 둥이를 해야겠다 아이템 부활 와보 독 아 또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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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올라갔는데? 얘도 때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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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기술 아이템 부활시키고 아 얘한테 줬네 못살려서 얘가 더 빨라서 아 얘를 살려야되는데? 그러면은 아이템 엘릭서를 이렇게 주고 얘가 아 아 잘못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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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어 그냥 안되겠다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 아 닥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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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봐요 체리오크로 하잖아? 아 민첩이 늘어나진 않네 민첩을 아예 포기 최강점 상어력 공격력 마법 공격력 다 올라가네 장비 얘는 뭐야 매지컬 로고 어떻게 빼지고 하나 더 사봐 앗 싸워버리네 아 그러네 먼저 맞네 오케 먼저 맞고 시작해 그럼 어쩔건데 죽음의 각인 오케 기술 강호의 부적 기술 오케 맞고 맞아 1 아 여기서 문제구나 1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공격을 허용하니까 그리고 힐을 못하고 레지컬 레지컬 아마 기술 기술 그니까 아이템을 써서 회복하면 돼 그 뭐야 그 가지고 있는 템으로 하면 안되고 아이템 근데 아이템으로 하면 턴이 꼬이네 회복마법으로 한턴으로 다 처리해야지 그 나머지 애는 애들이 때리는데 나머지 애는 애들이 때리는데 안납소를 양템으로 쓰고 기술 연속총 그리고 빠바밤 그리고 집중 빠바밤 빠밤 잘 앞으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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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초마도 살 수 있을까? 지금 두개죠 지금 과후의 무적 다 써야되는거죠 두개 랜덤 두개니까 즉사 맞고 아이템 과후의 무적 빵이에요 빵이에요 자 깎아놓고 죽음의 각인 얘는 필살검이 안되네 과후의 부적 오 오 독 여기가 조금 위험한데 자 여기가 유형이야 힐 오케 힐까지 들어갔어 왜냐면 제가 느려졌기 때문에 오케 이러면 되죠 나도 느리지만 적도 느리게 오케 오케 오오가 오케 오케 저자식 잡으면 뭐 저자식 잡으면 저자식 잡으면 이제 쟤도 느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느린데 우리가 먼저 선턴 잡으면서 굉장히 쉬워지죠 뭐야 뭐 들어왔었나 저거 뭐 들어왔었나요 안 들어왔죠 즉사판정 있었나 그 즉사는 천 꽉차야 하지않나 다 깎였다 어 초마도 뭐 쓰지않았어 그죠 지금 썼죠 소스에 즉사 받고 다 깨면 모르겠어요 다 깨면 모르겠어요 죽음의 각이 빠바바밤 이거 스 Ein A 깨끗한 승 lev 백이 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미 두칸 아니에요? 쟤 지금 두칸 아니야? 빠바밤 이게 스탯이 깡스탯이 올라가니까 안달잖아 빠바바밤 빠바밤 그래 이거 지금 쓰자 빠바밤 어? 바나반데? 죽사 죽사 오오오오 맞고요 이 히트 샘 걸어 ыы읍 오오 hope 빠바바밤 헤럴드 현자의 피 일행의 승리 굉장히 너 너무 대단하다고 답례로 이거 줄게 메시지 카드 잔뜩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제작자로부터 메시지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가 너무 심한 RPG 최후의 적 정체는 용서의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플레이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배틀 클리어도 축하드립니다 이걸 클리어한 당신은 상당한 용자이십니다 굉장해요 제가 여기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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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KSB게임즈 미누희노메 공식인증 용자죠? 타임어택 배틀하고 싶어 뭐라도 얘기해줘 베스트 스코어 너의 베스트 스코어는 0점이야 아이템을 원래 전설의 검을 원래 살라고 했어 아 아니 치면 돼 치면 돼 치면 돼 치면 그만해 치면 그만해 개가 없네? 용... 운사... 운사 앱이었나? 아쉽다 봐봐 봐봐 잘 봐봐요 전설의 검 공격력 아 마검사의 검이 더 좋잖아 헤럴드도 마검사의 검이 더 좋잖아 저장 위로 갑니다 무언가 적혀있다 신 쓸모없는 것을 너무 줄인 RPG 2021년 9월 13일 그날 떠올린 아이디어로 5시간 만에 만들어진 게임 웹의 이동조차 쓸모없는 것으로써 삭제되었다 여전히 15분이면 플레이 가능하다 역시나 미니게임 따윈 없다 무언가 적혀있다 너무 약한 RPG 2021년 6월 11일 자칭 최강 영상인 너무 약한 헤럴드가 동료를 지켜지면서 망을 쓰러트리러 가는 이야기 세계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초마두석을 손에 넣은 헤럴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너무 쓸모없는 것이 너무 많은 RPG 쓸모없는 것을 너무 많이 뺀 RPG에 반대쪽으로 가는 작품 열받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너무 XX한 RPG 너무 허무한 RPG 너무 빠른 RPG 빠른 용사일행인데 느림망 쓸모없는 것을 너무 줄인 RPG 이거가 뉴가 붙은거구나 느리구멍 목걸이 여어 수다나 떨자 뭐 끝이야? 아빠 스토리 어떡해 말을 더 걸어? 아 그래? 부탁이니 수다를 떨어다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니 절망에 버리고 말겠지? 인생이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절망이 찾아오는 법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또다시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믿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스포일러가 너무 심한 RPG 최후의 적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는 너무 땡땡한 RPG의 신 3부작으로 3번째 작품으로 만들어졌어 이력을 확인해보니 제작이 거의 한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쫄렸다고? 어느 사이트에 게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해서 실사적으로 완성했어 인간의 집념이란 거 무섭네 게임이 일단 완성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 이 게임 캐릭터 보이스가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그 결과 녹음을 부탁하거나 편집하거나 음성을 재생시키는 이벤트 명령어를 작성하는 작업 때문에 게임 제작기간이 배가 되었어? 당시엔 반쯤 울면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전혀 후회되지 않아 창작이란 건 이런 반쯤 울면서 한 작업을 겹겹이 쌓아 만들어진 결과거든? 사랑이란 뭘까? 어째서 형체도 없는 것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걸까?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만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도 왠지 시시하네? 처음에는 그냥 병막 게임을 만들 생각이었어 마왕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라는 부재로 아버지인 마왕을 쓰러트리고 흑막인 국왕을 쓰러트리기만 하는 게임일 예정이었지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면 왠지 별로였던 거 있지? 그 결과 최후의 적의 정체는 용사의 아버지라는 부재가 되고 마왕은 실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설정이 되었던 거 그래서 욘사가 나온 거야 욘사가 실은 SNS에서 이 게임에 테스트 플레이를 해줄 사람을 모집했었어 그런데 와주었던 사람은 0명이었지 즉 이 게임을 테스트 플레이한 건 나 혼자야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인간으로 둔갑한 대망을 쓰러트리러 간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실은 이 게임에는 소설판이 있어 괜찮다면 찾아서 봐줘 내 꿈은 이 소설이 책으로 출판되고 코미컬 라이즈에 애니화까지 해서 일조엔 타가는 거야 실황자분들 덕분에 게임이 몇배나 재밌어 보이는 거 있지? 전개를 전부 알고 있는데 플레이하는 사람의 리액션 때문에 나까지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더라 이거 내 유튜브 댓글에 이 개발자분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KSB를 기억하는 거야 게임 재밌게 해줘서 고맙다고 댓글 달았었어 근데 아마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실황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보시나 봐 플레이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게임이 있다는 걸 통감했어 잠깐만 실은 이미 너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 그건 다시 말했어 너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야 이번 게임은 보이스나 일러스트 모두 제공받은 거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만들고 있어 너희들은 자신의 창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내고 무언가를 제공받았던 적이 있니? 엄청 기분 좋으니까 모두들 해보면 좋을 거야 이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동안 집이 한 달 동안 단수가 됐어 화장실 물도 못 내렸고 수돗물도 못 마셨지 물론 샤워도 못했고 이 게임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야 샤워기가 있는 내 카페에 신세를 많이 졌어 이 두부 같은 비주얼의 캐릭터는 뭐라고 생각해? 제작자에게 계속해서 방치된 신작 게임 캐릭터의 비참한 말로야 그 자식 진짜 완성시킬 생각은 있는 걸까? 원래 무료 게임 자체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 거지만 광고가 있는 스마트폰 앱 버전을 플레이해주거나 혹은 도네이션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게임 제작자의 수입이 되기도 해 그렇다면 제작자가 차기작을 만들 의욕으로 이어지거나 점심으로 마트에서 초밥을 사 먹거나 할 수 있지 그래도 말이야 돈을 받으면 물론 기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게임이 실향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뭔가 뇌의 물질이 콸콸 나오더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 게임을 플레이해준 거기 당신? 사랑한다? 차기작도 기대해줘! 아 아니 개발자님 어디 어디로 개발자님 극한상황에서 개발하고 계셨네 덕분에 정말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돼? 저 말 듣고 도네? 근데 도네 어디서 해요? 사이트로 가야되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해드릴께요 여왕한테 가봤자 똑같나요? 아 쉬프트 이제 뭐함? 아빠를 구해야죠 아빠 안구해? 아빠 정체를 알고 키워야지 키우더라도 아빠 목걸이를 끼고 깨버리기? 어? 어? 선생님도 기안과 도배 장판 다 뜯어낸 곳에서 푸른 공탕이와 사셨는데 원래 창작자는 다 저런건가요? 아니요 저는 집이 그 좀 단지여서 그렇지 돈이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카페 감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몰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카페 감성이래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어차피 슬라임이 됐는데 이게 돼? 아 금방 팹니다 한 명은 금방 패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목걸이 바꿨어 스펙 똑같아요 거짓 부른 놀아 Für años fully 예상 스펙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빠빵! 핫아마 홀리 팡팡팡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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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보 빵이에요. 배신에 이미 배신해서 이름이 또 배신해 아니면 배신 안할 때. 빵이에요. 빵이에요. 빵빵빵빵이에요. 다 없어졌네. 그냥 갈겨도 되겠죠? 갈기장 아니야. 빵빵빵빵빵. 아 빠바빠빵네여 근데 엔딩 그거 안보게 해가지고 안나오는거 아니야? 아 보스 잡기전 대사 스킬이야? 빠바바밤 방예여 오게 새로 실서 좀더 사랑을 이제보니까 이 얼굴이 그냥 마구제비로 있는게 아니고 촉수에 붙어서 빨판 부분에 대가리가 달려있는거네 계열밖에 됐다 됐다 자 자 나 목걸이 했어 이 녀석이 마지막 한마리인가 요시 도망 안 쓰러뜨릴거야? 모두들 이 슬라임 내가 키워도 될까? 무슨 소리냐 가까이 쓰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헤롤르도가 그렇게 한다면 상관없지만 넥 넥 그레스 넥 아 찐엔딩 없어요? 너무 찝찝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